됐어 됐어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왜 여기다 놓으면 안돼? 다 여기다 놓든데? 여기다 놔 보통 쭈형 아 쭈형 디스코드 쭈하 아아 쭈하 쭈하 쭈형 대장정 어디에요? 나 대장정 다 깼어 그리고 성약단까지 다 고르고 다 지금 다해서 언제 다했대? 어제 그제 도와줄게 아 이거? 오케이 이거 어떻게 붙이지 이거? 더 걸려요? 어? 더 걸려요? 그러면? 레벤드로스 이거 다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장정을 다 깨는게 시작이야 아 진짜로? 진짜야 진짜로 그러면은 네군데 중에서 한군데랑 계약을 맺고 이제 거기에 거길 위해서 계속 일해야지 개갔네? 근데 생각보다 불에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특성 크래프트스 그리고 나 이걸 바꿨어요 승천으로 특성 호동 아니 아직에서 녹을 수 없으니 마침내 녹네 녹아 버터처럼 녹아 숨긴 호동 안경 새 분? 새 분도 있고 늑대가 이게 속성 늑대가 안돼 모험이나 하자구? 네? 대장 좀 도와준다고? 네 어때요? 이 아저씨 하고 있네 레벤드레스 이 동네는 드라큘라가 모티브인가 봐 응 드라큘라가 모티브야 저 레벨 만렙이요 만렙이 뭐냐면 60렙까지가 돼 보니까 훈련소야 2등병 약장 딱 그 달아줬을때 그 그 뿌듯함 을 뒤로하고 자대 배치받은 제일 꼴찌야 정해병이 된거 같잖아 훈련소 끝나면 정해병이 된거 같잖아 훈련소 끝나면 어? 그거 어떻게 하지? 파티인데 이기와 갈리지 어떻게 해야 된다 형 전쟁모드에요? 어 나 전쟁모드 아닌데? 왜? 경험치 이제 필요없어서 헤헤 어허이 겁쟁이 전쟁! 듣고 다시 전쟁! 에헤헤헤 제가 전쟁모드 풀고 올게요 네 주제성 네 물어본거죠 쫄탱이시냐고 쫄탱인건 그냥 쫄탱이면 되지 흉어는 아니잖아 쫄탱이가 왜 흉어는 아니잖아 사정거리에서 사정거리에서 숨긴 거둠 안경이 뭐야 사정거리에서 거인이 막고 있어 지나가야되 뭐지? 어 냥냥냥냥님이다 씁 냥냥냥냥님도 들어왔다 사정 냥냥냥ucky 사정 끝 ute 꺼져라! 나약한 것! 형 디스코드 소리 최대에요? 더 키울까요? 네! 작아요? 쪼끔 작아요 네 왜냐면 내가 100으로 했는데 더이상 못 늘려요 오케이 어? 뭐 들어왔다 태물 하도 좋은걸 받아가지고 어 왔다 형 네 보여요? 형 여깄는데? 갈렸나? 갈렸네 그거 저기 뭐야 오그리마 가서 풀면 되나? 그거 그냥 여관 있는 데서 하면 돼요 제트제트 뜨는 데 있죠 네 거기 가서 풀고 오면 되는데 그거 눌러서 N N 누르고 특성 눌러서 오른쪽에 네 아무 여관에서 안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거는 지역에서 비하이성 네? 여관 그 제트젯트 떠요? 그게 제트젯트 뜨는 곳에서만 돼요 그 여관 그 귀환석 박히는 데 있죠 야 그 천천히 하세요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는 괜찮게 들리는데 저한테만 기대할거에요 근데 다른 분들하고 밸런스가 안맞아 형꺼만 띠옹 아 여러분들 좀 작아요? 보통 내가 들리는거보다 디스코드가 조금 더 크더라고 아 뭐야 이거 정신 나간 하나 공덩이 나간 둘 아 아 아 100%로 되있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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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술룸있어 에이 저 레이드 이제 이번주 일요일날 갈게요 그냥 하면 되지 뭐 난이도 낮게 간다는데 뭐 그쵸 우린 뭐 관광이지 뭐 우리 없어도 깰걸? 통통이 귀엽네 냄새나는 재료셋 차 우려내기? 잎사귀? 이게 뭐야? 통통이와 잡덩이는 모든 코치죠 냄새나는 재료셋 이거 아 여깄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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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여깄다 던져 냄새나는 재료셋 아 여깄다 이거? 아 떨어진다 받으라고? 아 여기 아 냥냥냥냥님이 찍는게 아니였어요? 핑을? 어허 아 저 차 만드는거 하는구나 네 구리구리한 돌 넷 재료 받아다가 갖다 주면 돼 바닥을 잘 보고 이렇게 어 그러네 드레이븐 하듯이 하면 돼 여기 뒤에 있다가 들어가야돼 원래 앞에 있다 족구할때 뒤로 가면 어렵고 뒤에 있다 앞으로 가는게 쉬렇게 전쟁모드 비활성화 했습니다 이제 아 됐습니다 아 아 나 전쟁하고 싶은데 불타는 호흡툴 전쟁을 왜 이렇게 좋아해 미친 어 뭐야 근데 여기 아지샤라서 그런지 없던데요 얼라이언스 자체가 코드가 거의 다죠 사악한 나무 하나 하나 쟤 쟤 왜 뿌리는거야 근데 생긴거 봐 자기가 뭐가 쿨이 돌아가는지를 알수있어요 예 자기가 뭐가 쿨이 돌아가는지를 알수있어요 더 아래까지 안내리고 시야를 아 터널시야방지용이구나 터널시야용이구나 요기만 이렇게 볼수있게 아래로 이렇게 안보잖아요 시야가 그 자기 자기 피구 그러면은 손가락 전부만큼 난 내 피가 빠르는걸 못봐 왼쪽위에 있어서 피는 바로 아래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 기본이 나도 그거좀 그 컨트롤V인가 누르면은 나올걸요 요거 여기 오른쪽위에 이것도 옮길수있대요 잠금해제해가지고 부근해요 얼마전에 저희 이끌어주신 분있잖아요 베리미님 예예 그 선생님 방송을 봤는데 에드온이 엄청 깔끔하더라구요 네 테오타르님이 항상 노을했잖아 왼쪽위에 혁발 옮길수있대요 옮길수있대요 띄요 제가 더 잘생긴쪽이죠 골치 아프군요 세오타르님은 잠을 심해 깊지마죠요 오? 옮길수가 있어 옮길수가 있어 마프소사 하하 오 돌아왔다 하하 오 돌아왔다 잡동이 아 소리가 엄청 크죠 그럼 잘하고 말고 흐흐흐 그 누구보다 으흐흐 아 이 고블린 글라이더 돌고를 더 사야 бес 이건 떼어낼 때 너무 좋은데 빤나 빤나 자네도 잘 살펴가겠나 저 파티장 주세요 ụ은 ... 내가 파티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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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고기한 10일 우리와 함께 하겠나? 이거 어려워요? 이제 얘 이제 그 돌아온거죠 이제 이런거 공작 그걸로 얘가 뭐 그 싸우다가 졌나? 반력사항에서 아 오셨어요? 어 작아서 안보었네 멋있어 그죠? 싸우다가 진거죠? 잡동이 추방당했지만 원래 제정신이 아니라는 컨셉 이 저 이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이 네 헤어 타도 선생님 헤어스타일이 네 요게 그 옛날 영화처럼 노래나 그러네 흠 흠 창맙단 무례한 놈들이 말썩게나 피우는군 흠 역시 얼마나 꼬약한 얘기하나 사람은 없다고 아 아 고기 있었구나 물집등아 물집등이 물집등이 그거네 곰 양산 쓰고 가시네 양산 쓰고 가시네 응 저 언덕 위에 무례한 녀석들의 원거지가 있네 장막단 필신처라고 하지 가시니 다이 왜 안가? 요거 처리해야되네? 마트 그냥 갔다고? 그럼 취소하고 다시 해야되나요?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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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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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이게 뭐 있어가지고인가 보다 살린다 뭐 하는 것도 좋아 안다네 흠 아 잡둑아 그늘을 좀 쓰려 차가워 차가워 흠 흠 흠 흠 흠 흠 도움이 되지 않았어 재산을 정해야 어? 여기 찍는거였다 날틀이 여기 왔나? 아직도 안왔네? 내 근처에 있어야 되나봐 진짜 미치광이야? 여기가 집인줄 알아 지금 길바닥이 돌았구만 돌았어 그치 얼마나 고약한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군 정말 고약하다네 뭐야 고약 광기의 성역이다 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아 그 아래로 내려가는거? 엄청 높은거? 최악이 몰락지 저게 몰락지 소탕하면 되는거림? 음.. 그런가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퀘스트구먼 소탕 퀘 응 맞아 소탕 아무 생각 없이 죽이면 되는거죠? 음.. 됐다 대감시자 로.. 로로크 처리 로로크 처리 아름다운 로로크 처리 로로크 처리 를 를 를 를 를 를 를 카운터도 있네 흫 녹아버리는데요 그냥? 응 여기있다 로로크 로로크는 내꺼야 로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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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롱 로로크 뭐 나왔다 지금 있는게 너무 좋아 바꿀게 없어 로로크 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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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퉁 왕 들어가는 건가? 어깨 Draw 아 이거 여기 있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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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늘었имер 이 정도만 해도 칭찬받아 음 아 난 3틈만에 했거든요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나보다 어 어 다 어디 가셨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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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영상이야? 아 영상타임이구나 응 이제 여기를 수복하는건가? 그 공작이 여기 이제 햇빛 조여주는거에요 맞아요 이걸로 다 애들 처리하고? 예예 이게 여러개있어 이게 갑니다 또 갈렸다고? 아 영상 보고와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양손 장비로 받아야지 그래야 비싸지 동기화 취소했다가 다시할게요 됐다 됐다 됐 우리 보임? 보임 보임 자 여기좀 팔고 우리 보임 58? 이게 더 좋네 몇시에요? 뭐요? 아이템 레벨 몇이에요? 템 레벨? 181이요 와우 개높죠 네 갑시다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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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이거 텔레포트 어 텔레포트 당장 레이드가드 1인분하는 템랩인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되가지고 사람이 되가지고 이건가? 어디갔어 또? 몰라 나 이상한데 갔어 따라가야겠다 낭양낭양님 거기 아니래 여기? 여기서? 아 여긴가봐 여긴가봐 이제 보니까 채팅 엄청 쳤네? 어? 다시 나와줬어요 어? 들어갔는데? 일로 가야돼 일로 쭈 형도 오랫 쭈 형도 오랫 아? 그냥 잃었는데? 왜이래? 들어와야지 형도 도련님이 두디야 아 여기 다 찾았다 다 찾았다 단서 찾기 아 이 밑에구나 맞다 기억난다 여기 헤맸었다 나도 어 여기 뭐있다 컴 흐른열기 저기 흐르 있다 어디로 나와줬지 문 열어 나는 그 거울 빨간거울 들어가면 다시 밖으로 튕겨서 나온다 어? 형은 그거 캐스트하는 사람 아니라서인가 봐 그런가 봐 나락으로 갔어 이제 나락이야? 응 나 osten там 왜 왠지 안되지? 를 낳아탈 저 일단 빨리 돌고올께요 저 일단 빨리 돌고올께요 센서찾기 나도 있는데 나랑이선 탈것이 호출을 무시합니다 스틱있는데 왜 나나 아껴주지 쒸잇 쒸잇 오장이네 나 거의 다 했네 이거 하고나서 성약단 쾌 깨야된다고요? 어 성약단 쾌가 되게 많아요 어 냥냥냥냥님하고 또 갈렸대 몰라 사람이 많나봐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자네도 나락에 끌려왔나? 그리고 이 자는 또 누구? 아제루스의 용사 중 하나군 먼저 해야되 먼저 하시죠 갈리네 안만나지네 건더..냥냥냥님 저거는 진짜 잘해 낼 수 있을지원 그래서 할머니가 잘해 낼 수 있을지원 흐흐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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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님 피가 왜 이렇게 빠져있지? 너무 쎄요 나라 저게 잡는건가? 저게 잡는건가? 전부 저게 잡는건가? 저게 잡는건가? 저게 잡는건가? 제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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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아 종수정령 아 그러네 종수정령을 안 끊었네 아이템 쑥 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보면은 제 아래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거 원래 있어요 체력하고 에드온 이름이 뭐죠? 이거 에드온 아니야 이거 원래 체력하고 에드온이 아니.. 아니라고요? 네 체력하고 이거는 아래에 있는 건 에드온 이건 에드온 이 체력바는 그냥 체력바가 그냥 나온다고? V 컨트롤 V인가? 뭐 인터.. 인터페이스에서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잘 눈에 안 띄고 이게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 도르가스트 개인자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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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인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인턴 4 3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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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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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놓았다 방장 빨리 대기열 등록하시라는데 뭐죠? 대기열? 무슨 대기열? 무슨 대기열? 파티를 모집하라고? 나 다 해줘가지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반짝이네? 이건가? 도련님 도련님 레이드 있네 여기 잡혀있네 만드니 김루인 신조차 모독하는 자 주폴린 아수라 도련님 레이드가 일요일날 예정돼있구요 이거 오른쪽 위에 여기 지도가 있어요 반짝거릴거에요 아마 초대받아가지고 그럼 여기 도련님 레이드 아마 스트리머들 다 그 다 가는 그게 있을거에요 이번에 스트리머로만 돼있는 공대 갈거에요 30명 15일날 맞아요? 9시꺼? 응 일요일날 올라 오케이 이거 왜하는데? 어 나 레이딩은 그때 우리 저기 어디야 그냥 혼자 해야된다 일단 혼자 하고 옵니다 요거 뭐 일반인가돋는데 기존에 이제 하신분들 너무 세니까 부캐나 템 랩 좀 낮춰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일부러 약해져서 온다고요? 야 약해져 일부먹고 이거완대 저장기록군 저걸로 힘을 얻을 수 있단 날아감자 일부러 약해져서 온다 어 이거완대 아 이걸하고 이거지 아 맞어 토르가스트 그거라고 했어 무슨 뭐 로그라이크처럼 중간중간 선택해가지고 아 맞어 토르가스트 뭐 그거라고 했어 아 맞어 토르가스트 뭐 그거라고 했어 로그라이크가 지금 하는거라며 1인 던전같은 느낌 1인 던전 1인 던전 2인 던전 2인 던전 2인 던전 2인 던전 4인 던전 2인 던전 2인 던전 이거? 아 보인젤 다 먹으면 돼? 난 또 여기 자리 없을까봐 이 땅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어둠 땅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이 땅이 잘 맞을 것 같다 얘도 먹는건가? 얘를 자꾸 뭘 부셔? 이거 나와서 온가봐 칵? 칵? 아 여기다 여기다 령 있다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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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럽네? 근데 왜 못가지? 이런데 가야되나봐 아 달란트 여름 성경학교 달란트 같은거네 어 령 바닐라몬드91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왕이지 뭐 처음에는 맛보기용으로 딱 짧게 해주겠지 오 오 죽어버렸네 오 오 오 나락방랑자라고요? 서두르시죠 나락방랑자 내가 나락방랑자야 왜 그런지 알아요? 나락을 왔다갔다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나락방랑자 줄여서 나방이라고 그러죠 채팅에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것도 디아블로에 나온 장면인데 자꾸 하나로 합친 뭔가 하나의 게임을 만들려고 하나? 그런 냄새가 나 하나를 합쳐가지고 비슷해 뭔가 좀 비슷해요 항상 타락이 나와 보직이동을 자주 하나봐 디아블로 팀하고 막 이렇게 타락 타락에 타락을 되게 좋아해 암튼 만나서 반갑다 CEO마저도 타락해서 나갔어 계속 타락해 나 그 누구지? 사장님? 옛날 사장님? 맷제님 말고 맷제님은 부사장여자 모하임 사장님 디즈니랜드에서 봤잖아 무슨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친구 만난 것 같지 디즈니랜드 지나가다가 모하임 사장님 봤잖아 아 농담좌? 저거 옛날에 그 옛날 셰프님 있는데 옛날 셰프님 더스틴 브라우더 더스틴 브라우더 선생님도 지나가다 보고 대학에 몰락지로 우겼습니다 지난 전투를 지를 때 보다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 셰프 2대 셰프님 조만간 공격할 것이니 병력을 모으도록 내게 방도가 있다 어둠 땅의 구원자가 구원자가 히오스 망쳐놨다고 욕 엄청 먹었는데 그 선생님이 히오스를 망쳐놨다고요? 아 근데 히오스는 그 선생님이 망쳤다기 보다는 처음에 너무 미완성으로 냈어 어 그 선생님은 잘못이 뭐 나는 잘 모르겠어 말 말을 아끼겠습니다 거울 정렬 거울 어떻게 정렬해 깜짝이야 얘 드레이븐이야? 어 드레이븐이구나 도련님은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있는 물 버튼 벽으로 나가라고? 어 근데 어떻게 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가요? 어 여기로 누군가 막 나가고있어 앗띵 어 저 나가짐 이제 만날 수 있을듯 저 이거 그리고 방송 끄고 하다가 그 봉환숲에서 먹어줬어 두꺼비 두꺼비 탈 것 잔달라 할때 엄청 탔잖아 사람들이 너무 징그럽다 너무 징그러워 좋죠 이거 아닌가 저는 그 저 몽환숲단 계약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말을 한마디 주셨어요 엄청 예쁜말 그 몽환숲은 거기가 모티브인거 같아요 아바타 어 막 뭐 그런것도 나오고 어? 막 꿈 뭐 이런거 나오고 아 컴 나 깜짝 놀랐잖아 그 알에 담긴게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스포인데? 아하하하 아 이게 도래님이지 이렇게 타야죠 성야계단? 레벤트로.. 레벤트리스가 좋대는데요? 고술은? 소패시아 소패시아가 좋대 음 나한테 좋아 음 나한테 좋아 공유? 공유 공유 인간남캔님 구겨울구독 감사합니다 아 여기있네 거울 아 이런식으로 날아가야돼? 아이씨 저는 이쪽 담당할게요 못본척해 이 새끼야 왜이렇게 열심히 해 맡은밭 직무를 못본척해도 되잖아 못본척해도 되잖아 반가워서 그래 반가워서 열심히 사면 일찍 죽어 왜 이쪽 가야겠다 쟤가 어떻게 가? 아 형 그거 있으면 좋은데 형꺼 쉐까기 아 나 쉐까기있지? 쉐까기가 뭐에요? 쉐까기 형도 있잖아 쉐까기 이거 나 뭐하다가 나 퀘스트인줄 알고 했다가 이상한 애완동물 얻었어요 이거 어딨지? 무슨 펜 펜 얻었어요 애완동물 애완동물도 포켓몬 대전할 수 있는거 아세요? 3대3으로? 응 나위작이한게 참 많더라 이게 십몇년된게임이라 누적 컨텐츠가 줄이고 줄였는데도 지금 할 수 없는거 있죠? 막 없앤거 그런거가 있어도 있는데도 그래 어떻게 가 이거 양양양양님은 탈것 랜덤으로 나오게 해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어 자기가 어 자기가 갖고있는거 랜덤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탈것 누르고 어 랜덤소환 이거 아 질찾해야된데 질찾 다 질찾 못하나? 아 나 탈것도 많네 근데 일로왔어요? 나 안했는데? 거울 정리를 안했는데? 응 안했지? 이거 안했지? 오우 살벌하다 문질문질 오우 오우 이게 근본이지 시공마 여기 있는사람 있나? 시공마 흠 하스마에요? 시공마 아니야? 옛날에 그 블리즈컨 2000 16인가 가 갔을때 준거 있는데 빛으로 다 녹여버렸어 어? 시공탈거 어디가? 블리즈컨 진짜 재밌었는데 그쵸? 다 해줘 뭐 다 해주는 것보다도 나는 거기서 먹을 햄버거가 너무 맛있었다 난 다 해줘서 좋았는데 뭐가 나올지 재밌네 흡수 흡수 명 흡수 아니요 피 흡수 말 걸어서 우리 편 만들기 도심으로 최대한 많이 끼워보 도심으로 최대한 많이 끼워보 사정거 위에서 로사라스 흡수 암 너도 문질문질 냄냄냄냄냄냄 우리도 먹고 우리 편 냄냄냄냄냄 위에서 모가면 아 얘네가 또 도와줘 연출이 좋은데 돌땡이 이거 이거 던전이에요? 나중에 사람들하고 오면 던전인가? 근데 왜 이렇게 성의있게 만들었지? 피를 모아서 얘네를 깨우고 반복 팀과 함께 재개봉했는데 어제 어제 몇명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300명이요 극장? 극장 이제 안가나봐 오히려 훈장이야 훈장 그거는 오히려 볼사람 다 봤다는거 아니야 집에서 모인다 어디로 가야돼? 저기있다 뭐 내기 내기같은거 가지고 침착매신과 함께 극장에서 모기하고싶다 아 극장? 다시한번 재현하기 신과 함께 저주 못따라 죽었어요 요즘 극장 장사 안되가지고 게임기 연결해가지고 게임하게 해준대요 그 화면으로 그리고 막 그 1인 그것도 있잖아요 1인들어가기 예 1인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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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청혼같은거 어 2인들어 제 5인 2인들어 5인들어 2인들어 2인들어 5인들어 쳐楼 5인들어 9인이 1인들을 4인들어 5인 와 우와 최고 매장 저리야 무시하고 런해도 된대 나 왜 늦게 못가 채팅창을 걔 납담하게 그것이 그것이 도련님이니까 사정거리 창 보는게 어디냐 나 옛날엔 보지도 않았어 나는 아예 못보니까 방송을 안키고 하잖아 아 그 채팅창 말고 게임채팅창 게임채팅창 게임채팅창도 못본다 게임채팅창 여기서 옆에서 막 바라고 있는데 이거는 빼야겠다 게임채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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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채팅 이건 빼야겠어 어 저 퀘스트 좀 할게 있어서 나가겠습니다 네 퀘스트하세요 이게 누구신가 주인님 저 나락 방망자는 난도질해도 되겠습니까 레나탈 즉시 강화 레나탈 쌍실 어둠당 쌍실 어둠당 쌍실 쌍실 자, 미야. 오쒸. 마스크야. 워어어. 진짜 세. . 요즘 게임갔어 근데 집에 살때랑 이게 다르다 이 폴리곤이 다르네 데나트리우스 아 내가 스포 당했어 데나트리우스 쟤 장군 칼 있잖아요 승우아빠랑 할때 잡았잖아 우리가 듬직한 친구처럼 나온단 말이야 칼이 이렇게 막 왔다갔다 마지막에 막 했잖아 고작 이게 네 용맹한 저항의 전부인가 그토록 오랫동안 교만한 영혼들을 징벌하지 않았다 아우 씨 듬치가 진짜 그 고통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긴 커녕 똑같이 되어버렸구나 그제 복중하면 됐을 것을 임걱정에 나오는 그 소금장수 같다 앞으로 펼쳐질 네 찬란한 광경을 직접 볼테니 등치가 정말 영혼네 임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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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두오 선생님이 그리신거 있죠 그 사람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그 버전도 재밌어 나 아직도 기억나 그 돌팔매질하는 애 조금맹 조금맹 그리고 죽진법 백두산 백두산 살아가지고 엄청 빠르게 달리는데 죽음뿐이다 죽음 그리고 죽음의 승렬 쇠돌이케 어 쇠돌이케 한명있고 소금장수 에? 돌팔매 돌팔매 그리고 활쏘는 한명있고 소금장수는 등치캔데 임걱정이 등치캐 그 만렙이라서 좀 하위호환 느낌이야 겹쳐 포지션이 뒤졌어? 쭈욱 기억하봐라 내 가르침을 쑤욱 콕 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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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탈 쑤욱 살았네?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네? 뭐 꺾이지 않았어 아까? 쑤욱 한 Cage 오빠 정신없을텐데 아이템까지 챙겨주시네 인성, 바르네 영 embodied 탈출을 막지 못하는 건 아닐지 두려움 늘려 아 끝났네 테나트리오스는 자 출발하세 생물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닐세 씻고 이렇게 데려가더라 무슨 미미인형처럼 볼트 옛날에 친구네 집갈때 볼트론 들고갈때 이렇게 가는데 골라이온 유저를 골라이온 들듯이 들고가 뭐야 이게 리스펙트가 없어 음 전에 그 인던 그 돌 때 알죠 올라갈때 대가리잡고 올라갔잖아 목달 무슨 인형잡고 가두셨잖아 어 키리안 용장들 아 용장이 아니지 그 뭐지 잡졸 키리안 잡졸들 아 고리보스에서 다리 나라 아 亞 아 ㅎㅎㅎㅎ 남순아 오우 다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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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오리보스에서 달이 나라 으흐흐흐흐 말 걸고 끝내라 헤어진다면 이렇게 오오오오 달이 나라 달이 나라 달이 나라 성대가 진짜 튼튼하시네 어제 그렇게 하시고 난 좋아하네 저처럼 노래 부르면 성대가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중얼중얼 중얼중얼 만하는데 어저께 말했다고 오늘 말 못하는 거 알잖아 나는 말 많이 한 번 베어 으흐흐흐흐흐 으흑으흐 위해상보다 심각한 상황이군 탈이 나라 이야기 듣는게 퀘스트야 이야기를 하던 들어서 우리 세상의 운명에 지금껏 관여하고 있었던 дела 테나트리우스가 령 가문을 일으키고 비축했던 거 봉급했어 데나트리오스가 그래서 잡는 거구나 영가뭄이 일어난 이유가 데나트리오스가 일으킨 거였고 그래서 이 각 대륙에서 사단이 일어난 거고 얘가 그동안 영가뭄이 일어나기 쭉 빨아가지고 저축해뒀던 령을 나락으로 송금했어 그래서 나락의 간수랑 한패인 거야 그래서 잡힌 거였어 인던에서 그분의 목소리에 축복을 그럼 든 드레 여기 뭐야 자 여기 보세요 대표 승천여보루 대표 그 아까 그 큰 애 있었죠 키리안 다리나라 얘 가동 안하지 않나? 가동하나? 어 얘 얘 얘 키리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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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환석 있네 자리가 겨울여왕 시초장가? 걔는 없잖아 지금 잠수 탔잖아 어 화상에 이거 어떻게 누가 나와 안우네 랩드레스를 대변하는 게 너냐 니가 섬기는 대영주 우리 형제 데나트리우스는 어디 있느냐 대영주는 우리 모두를 배신했소 가뭄은 그의 작품이오 우리 영역의 생명선을 훔치고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그대들도 그에게 당한 거요 거짓이 들통나자 데나트리우스는 강대하게 모아뒀던 령을 나락으로 방출해 자신의 진정한 주인에게 힘을 불어넣었소 저게 너무 얄받아 첫 번째 존재 저걸 왜 굳이 붙여 첫 번째 존재 키레스티아 나의 존재야 나의 존재야 시초자가 완전 그거네 반전 요소네 얘가 지금 막 뭘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원펀맨에서 서열 1위 블레스터처럼 뭔가 있네 건덕지 레네탈트 나스리아에서 아무것도 안 가면 함께 어둠에 맞서도록 하지 둘이 이렇게 세 명 네 명이서 맞짱 뜨면 누가 이겨 시초자랑 쟤 쟤는 좀 아들은 좀 약간 약하니까 걔 데나트리우스인가 걔까지 해서 네 명 뜨면 네명이 한몸이라고 왜 왜 한몸이야 여기는 그래가지고 대표가 없어요 여기는 대표가 있고 대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탈자가 생겼어 명감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믿음의 과학이지 과학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학문 과학 여기는 신앙 신앙 대 과학이 붙는 거야 그래서 과학이 과학이 어디로 갔더라 얘네가 나락으로 가요 과학은 어디로 가요 의심을 했는데 나락하고 붙을 필요는 없잖아 그니까 발라냈는데 어디로 갔어 얘 나락으로 붙어 근데 왜 여기서 의구심을 품은 게 령 가뭄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게 믿음의 의구심을 품 게 왜 나락으로 붙는 거야 령 가뭄의 의심을 품은 게 아 그래요 나 왜 그렇게 했지 왜 믿 난 이렇게 이해했거든 령 가뭄이 상황이 안 좋아도 믿으면 이게 뭐가 되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락에서 요서의 기억을 보고 나락에서 간서 어 맞아 이 기억 아 나 이때 안 봤나봐 간수가 뭔 일을 꾸미고 있는 걸 의심함 근데 왜 의심했는데 얘랑 붙어 키리한 귤 자체에 의구심 지가 생각했던 건 뭔가 의견이 비슷하니까 붙어먹은 거야 아무튼 여기서 여기서 이탈자가 생겨요 일로 붙어 말드락서스에서도 날아가고 붙는 나머지 남자 귀에 누가 했지 후작 두 명이 날아가고 붙었잖아 그치 말드에도 두 명 있었잖아 몽환숲에서는 내가 했었는데 날아가고 붙어먹은 애가 나쁜 애들이 날아가고 붙었나 그건 모르겠어 여긴 없어 얘는 뭐 반대하는 애들은 뭐지 그리고 얘는 대장이 배신했어 대장이 붙어먹었어 그래서 여기 다 나락의 협력자들이 이렇게 있어 대장이 붙어먹었고 여기는 그냥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됐어 영주가 그 세금을 쭉쭉 걷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천인형있죠 큰 천인형 걔가 가동을 안하고 이제 나락의 간수를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 거야 얘가 또 실바나스랑 어떻게 결탁이 돼있고 나락은 이 어둠땅에 있어서는 이제 그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에 여기다 계속 버렸어 쓸모없는 것들을 뭐 영혼들이 막 오잖아 여기다가 오늘도 쓰레기 차에 한가득 해가지고 쫘악 버려 어둠땅에다가 죽으면은 쫘악 버리면은 훗수수 떨어지는데 어 이거는 이제 착한 애는 걸러내고 걸러내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애들 이렇게 막 걸러내 착한 애는 여기로 뭐 전에 전사였으면 여기로 뭐 옛날에 뭐 그거 뭐 동식물이었으면 여기로 여기는 뭐였더라 아무튼 뭐 여기로 해가지고 다 보내 얘네 이제 뭐 갱생작업하나? 뭐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다 보내 분류하고 아무 데도 속해지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나 막 어 안타는 쓰레기 뭐 이런거 있어 여기로 가 분류가 안 되는 애들 진짜 이 갱생이 안 되는 애들 그럼 여기로 가서 모아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치워놓기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얘네가 그냥 생명체이기 때문에 치워놓기만 해서 이제 해결이 안 돼 여기서 꾸물꾸물 여기서 꾸물꾸물 힘을 키워가지고 이런데 영향을 준단 말이야 냄새가 나잖아 이렇게 있으면 그치 존재 자체가 있는데 없는 취급을 한다고 이제 되는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꾸물꾸물 냄새가 나 그래서 냄새를 맡고 똥파리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결국은 아 이 어둠땅 어 전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들어가는 거지 일단 이제 여기 극심한 영감은 여기서 얘가 일으킨 트롤짓이라는걸 알아챘고 이제 여기 나락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실바나스가 얘랑 결탁을 해서 아제로스에서 깽판을 쳤는데 따라와보니까 여기도 개판인거라 그래서 실바나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되는데 원래는 이제 실바나스만 하고 가도 되지만 근시한적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정의롭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고치는데 이 한몸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계속 뭐가 고장나 장고장이 근데 이제 전선만 바꿔도 되는데 문제가 뭐 더 큰 전자기기에서 계속 뭐가 이상한 신호를 보내서 전선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고장이 나는거야 전선만 계속 꾸준히 바꿔주는거보다 전자 그 부품을 바꿔주는게 좋기 때문에 전자 부품을 바꿔주는거 실바나스는 전선같은거 그런것입니다 성약 성약에 대한 가야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만났던가 아 여기 다 와있네? 뭐야 대사관이 있네? 질문이라도 있는가 키리안의 미덕 어 신성한데요? 트롤이 어 대사관이 나 각각 가는건줄 알았는데 만과토템 좋죠 만과토템 광역공격 공격하면은 광역공격하고 어 힐이 됩니다 청지기소환 광역공격할때 만과토템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펠라거스 전투명상 카치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수가있어 승천의 길 뿌엉이 좋던데? 근데 다 벤티를 가라고 그러더라구요? 호민영은 이거였어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호민이 형은 이거 하면 안되는거 아녜요? 저 끼리안 아니고 다른데 저기 몽환숲 예예 하면 안되는거 아녜요? 왜요? 형은 사냥꾼인데 얘네들은 야수 그 자체잖아 야수 잡는 애들이 어떻게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대사가 다른 대사가 나오더라구요 뭐라고요? 사냥꾼 사냥꾼이 우릴 돕다니 막 이러면서 아 그래? 좀 그런데 형은 이거 난 그 설정이 더 좋았는데 배신한 사냥꾼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배신했는데 계속 잡잖아 라이트페이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싫다 잡스럽다 이게 좀 디자인이 옛날 그 집에 하나씩 다 있는 이제 등나무 가구가 있어요 등나무 소파 등나무 식탁 라탄 라탄이라 있어 어 예 참 이게 집에 너무 우중충해져 집이 이게 왜냐면 갈색 계열이라 안그래도 좀 집이 좀 눅눅하거든 어두침침하고 그때는 이제 조명이 세지가 않아요 그죠? 형광등이 이제 등나무 가구가 있으면 좀 더 더 그냥 있어 이게 조명 문제야 사실 등나무의 잘못은 아니야 근데 같이 결합되어가지고 기억이 아 좀 눅눅하다 좀 어두침침하다 이런 기억이 있는거지 옛날에 좀 유행했습니다 이거 지점토로 또 만드는거랑 그죠? 어머니들이 다 지점토로 뭐 만들었어 그래서 항아리 이렇게 덮어가지고 지점토로 해가지고 딸기랑 막 뭐 포도같은거 막 막 만들어가지고 둘러가지고 다 있었어 그거는 진짜로 여우 변신 자연피해 여우 변신 좋지 문베리가 왔네 여기는 드레이븐이 오고 여기는 거의 그냥 오른팔급이 왔네요? 오른팔급이 왔어 거의 이사 상무가 아니 전무가 왔죠? 전무가 전무급이 왔어 연쇄수업 근데 나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아 이거 이게 되게 센데 시전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시전시간이 쭈는데 이거를 0이 즉시시전으로 바뀌어도 이게 이것처럼 막 이렇게 주변이 초록급 그게 안되더라? 안 바뀌더라? 왜 즉시시전으로 바뀌어도 이게 안변해? 왜 왜 즉시시전으로 바뀌어도 이게 안변해? 아 근데 어깨가 이 촛불이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아 그 촛불 하나 가지고 뭘 하나 어 미치광이 공작 애들 상태봐 이 촛불 귀족적인 감시자 영원히 하는건 레벤드레스지 남은거는 강령군주 하 산넘어 산이네 말드락소스 강령술 아 근데 이게 이게 너무 귀찮아 2분 이건 좋아 이건 좋아 간편해서 메릴레트 M&E 나 왜 M&E 모르지? 근데 본 기억이 없냐? 뼈정장애는 그때 만들어줬거고 룽검 만들어주네 M&E는 서브캐럴 탈거 표시? 아 탈것도 있어 강령 대정장애 내 아버지 자비를 베풀지마 탈거 봐 어? 커요운데? 얘 처음에 나왔던네 검사죠 얘 아까 걔 이상한 공작님 드레이번 드리미버 여기 나오나? 드리미버 어 드리미버 어? 귀엽다 탈것은 귀엽다 이거 옷은 별론데 옷도 다시 보니까 또 선녀인거 같기도 하고 강령 형 강령수라고 레벨 저기 레벨 드레스인가? 거기 보니까 이거 선녀인데? 옷이? 괜찮은데? 니아 니아는 이제 걔 누구지? 자기 키우던 씨앗 어쩔 수 없이 대를 위해서 포기한 걔 누구지? 세 글자였는데 걔 아라론 아라론? 맞나? 걔는 왜 없어? 걔 학음무구 아냐? 걔 죽는다고요? 죽었어? 걔 죽는다고요? 죽었어? 아 어어 어? 요느낌이 좋네 요거 요 고술 요건 별로야? 꼭 그 남들이 추천하는거 안해도 되죠 성능이 되게 떨어진데요 어우 어 이거 봐봐 정의의 편 같잖아 스킬도? 스킬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좋아 얘 아 근데 얘가 그 탈 것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겠다 편의용품 제공하는 게 그죠 탈 것 있으면 근데 나는 좋잖아 물약 어 그니까 물약 빼고는 그니까 이 능력의 반절밖에 사용을 안하는거잖아 근데 이게 퍼센트로 회복을 해서 아 난 성냉충이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진짜 더럽게 못생겼는데 촛불 이거 극혐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룩 변환하면 되잖아 의미가 없네 이것도 계속 보다보니까 커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어제 공룡생각 공룡생각도 좀 나고 중첩을 얻고 통통이와 잡동이를 불러서 12초간 양산을 들고 전투로 돕기함 그늘 안에 있으면 특화가 증가함 통통이와 잡동이 부르기 생명력이 40% 미만일 때 받는 피해가 10만큼 감소 사망시 껍데기를 남김 껍데기를 남긴다고요? 어 껍데기 남김 3초 후에 돌껍데기는 분쇄돼 주의적에게 해당을 피하고 어 나노 회복시킴 아 죽었는데 자주 죽는 사람은 돌의 헌신 괜찮아요 자주 죽는 사람 돌의 헌신 최대 생명력 100%에 해당되는 피해를 나노이피인데 생명력을 고르게 회복시키고 아 세번째 이거 안 뚫렸어요 아직? 1,2번만 뚫렸어 지금 하는 중이라 고수론 벤티를 해 재밌네 이것도 요것도 중독 중첩을 얻으며 희열이 부여되고 가속이 증가 가속 아니야? 고수론? 그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속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아 요거랑 요거 이렇게? 아 또 딴 데 좀 보고 올게요 개 싫어하죠 살덩이 창조하면 살덩이 창조 이거 하면은 이루어온 효과 태고의 파도 사용시 자신의 민첩성이 증가 오 민첩 아군 하나당 태고의 파도를 사용할 때 M&E 방어구에 부여된 마법 하나 민첩성 이것도 민첩인데? 우리의 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는 시초자의 의지를 아 클래스가 아시 뭐하지 배대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시승? 시승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벤티르 반갑네 나랑 박난자 이거 이거 와 35,000 2,200 100비트 감사합니다 어둠의 문? 이거잖아 숭 둘러보고 올게요 집정관님이 축복하시길 근데 이건 광역이라 그죠? 여기 할게 없네 누룩게 밋밋하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광역인데 나 아까 그것도 광역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다 광역이잖아 아 아까 이거 써서 그래 아까 이거 써서 그래요 이걸 안써야돼 자발개님 5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요거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썼어 오 뭐지 이거 예 강.. 강령이 룩만 좋다고? 룩.. 별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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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만 있으면 다른거 입을게 없어 그럼 요거 할게요 희망이 있어야만 책물을 다할 수 있는건 아닐수 이게 좋다고 하니까 모르면 그냥 따라가야 돼 실력도 없는데 개성을 찾아? 진짜? 개성은 실력있는 사람들이 하는거야 우리 종족은 평화가 아닌 목적을 실력도 없으면서 무슨 태세 따라가 당연히 이게 벤틸지 케인님 그 뭐야 킹오프 할때도 잘하는 사람들이나 뭐 미국팀 하는거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잊히고 그하는거죠 킹오프 보냐구요? 잘 안보셔 나 봐도 몰라 예? 아니 그 미국팀 그 럭키 막 공 농구 던지고 막 복싱하고 미식축구 잘하는 사람은 개혈 밖에 진짜 공 계속 던지면서 벤티르다 이제 나도 이제 벤티르예요 아 이거 다시 넣어야 되네? 아 이게 키리안 룩이래 우편? 키리안? 귀엽네 키리안 되게 못생겼다 이건 아 우편 좀 확인하구요 잠깐만 이거 어떡해 어디서 얻어 그 어딨어요? 아 스킬킬 깨야돼요? 우편 확인하라는데 우편만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언젠가 만났었다 그럼 거기로 가야되네요? 벤티르로? 나는? 오오 토르가스트 중? 오 좋은 거래 몇 층까지 있어요? 8층까지 있대요 아 거의 다 왔구나 오씨 뭐길래? 고맙습니다 아 2단계 고맙습니다 요씨 2단계도 있어? 전설이? 깔아주면 좋대 아 잔치쌍 고맙습니다 투명상태 투명상태 왕관고이 오 이거 또 있다 먹을 거 먹을 건 여기다가 먹을 거 변태 가면 룩변템입니다 양측 좋아하셔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씩 입어보고 갖다 버리고 감사합니다 가시죠 나 이거 뭐 해야되는데? 광기의 성역으로 날아가기 이건가? 맞네 어 뭐야 뭐지? 어 암영의 왕관구이 가시 지느러미 수풀레와 튀김 체력차는 거 봐 감사합니다 먹을 거 치명탄은 쭈형 거 가속증가 아 이거 쭈형 거 빼놔 아 뭐 준다고? 네 쭈형 거 먹으면 강해지는 거 있어 어 야호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하 무야호 아이고 골조로 가서 듣겠다 아우 지겨워 아으 지겨워 이야 esin 헉 하 됐다 응 고고 말걸고 갑니다 토르가스트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 토르가스트 앞인데 토르가스트? 저 이거 뭐 받아야 된다는데 토르가스트 갈 수 있나? 성역으로 날아가기 이거 왜 안돼? 음 저 안된대 무엇이 되고 물빵이 뭐냐면 물하고 빵이에요 죄인의 몰락지 죄인의 몰락지가 어디야? 여기겠지? 왜냐? 난 팬티르니까 없는데? 광기해성 역할을 사이사 오 여기 흐흐흠흠흐흠흫흐흠흥 아 여기있네? 오른쪽에 동래님이네 도련님이네 저요 벤틸요 아 그러면 같이 전역회 못하나? 아 할 수 있게 했구나 어 그거는 지력하고 상관없구나 지룡 아니 왜 지룡인지 몰랐어 왜 지룡이예요? 용인데 지렁이 같이 생겼잖아요 지룡 지룡이 아 지렁이는 지룡이라고 하잖아 실제로 그건 토룡인데 아 토룡이구나 맞다 만화지룡 용인데 지렁이용 음 오우 무야호 이거 하면 딱 이제 전설템 만들러 출발할 수 있구나 이번 주에 뭐 고술 뭐 무슨 전설템 재료 무슨 뭐 그거 해야된다 하던데 의술사의 뭐 무슨 뼈인가 그게 토르가 스트레스 나온건가? 내일 리셋이래. 오늘까지 가야된대 얼마나 걸리나? 안되면 뭐 몇주 뒤에 해도 되잖아 사실 그쵸? 에 이렇게만 하면 금방임? 왜 안와 이리와라 몸통아 니가 와 까딱까딱 웅장해진다 노홍 크리아 씁 translates 여기까지. 못가? 못가요? 키리안은? 키리안에 속한 몸이라 못간데. 나만 갈 수 있구나. 그럼 나도 키리안 못가요? 키리안하고 얘랑 왜 사이가 안좋아? 아 그냥 다른 성약. 아 여기 그 본부야? 본부라서? 여기서 이거 하나. 이거 하자. 날투리 하나 찍자. 그런건 불가능하지. 여기 거기구나? 안방. 보통 이제 놀러가서도 안방은 잘 안가잖아요. 그 자기 성약단을 찍으면요. 네. 자기 그 성약단 동네가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게 될텐데요. 아. 저도 이제 몽환숙 가면은 뭔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좋고요. 나 얘랑 같이 가야돼. 각각의 메달에는 녀석이 가진 힘의 일부가 들어있지. 함께 안걸었어. 친근해요 이제? 네. 기원석도 여기 해노래. 왜냐면 여기에 이제 동료도 생겨서 걔네들을 하스스톤같은 퀘스트를 또 보낼 수가 있어요. 모험을. 파티를 만들어가지고. 네. 할게 되게 많아.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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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 규탄자. 살아있네? 저터졌는데? 영지관린. 사람한테 저터졌다니? 얘 사람 아니야. 말해보아라. 규탄자야. 규탄자와 서약을 합니다. 징. 어떤 규씨입니까? 규씨? 규씨 있겠죠? 규현. 그건 상황때문 규현하니까. 규. 규리. 규. 나 대장전 퀘스트가. 없다? 대장전 퀘스트가. 대장전 퀘스트가. 계속하려면 영의 팔을. 단성해야 된다는데. 영의는 어떻게 올리는거죠? 응. 혹시 아세요? 몰라요. 이게 짠. 대장전 퀘스트가. 우리의 선물을 받을 준비는 다 되겠지. 영. 레벤드레스가. 다시 진정한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다오. 모든 현실의 종패를 위협하는 복군을 타도하는데. 힘을 보태줬으면 없다. 정의의 퀘스트가 따로 있다구요? 정의의 중성하나 난. 내 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을거다. 어디에? 환영한다. 다만께 방열을 맞이할 동지야. 라헬과. 대화. 아까 라헬 막 돌아다니는데? 되게 강해보이는 놈? 아 이렇게. 신성한. 의식을 치르다니. 나도 이제. 어엿한. 벤틸인가? 나도 이제 어엿한 벤티르야. 난. 벤티르티르의. 파랑새를 알아유. 나. 안델샌도 알고유. 영에. 아 이거를. 잘하는 사람 몇가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십일까지 올라갔어요? 최고? 이십일이 끝이야? 아니 이거 천천히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왜 이걸 여기까지 가는거야. 돌겄어 진짜. 일주일에 세개씩 올릴 수 있다고? 체력이 2% 올라가고. 강해지네 점점. 아쉽까지 있었나 뭐 그럴걸? 미쳤던데. 주간캐스트를 해서. 야 진짜 자대배치네. 자대배치야. 던전 돌아도 영에줌. 한주에 3씩 올라간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해. 응? 후발주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도 천천히 해. 나 오락 그만해야겠다. 보자. 이제 그만 할거요? 네. 기생충 있는거 아냐? 기생충이요? 머리가 쉽게 아파져서. 친구가? 아니 몸 컨디션이 안좋으면 그래. 해충약. 해충약 챙겨먹어. 아하하하하. 나 이제 끝났네? 나아. 펜티르티르 에에. 이제 끝났어? 위로? 헤드폰. 헤드폰. 헤드셋을 너무 오래 써서. 귀가 떨어질거 같다고요? 헤드셋을 너무 오래 써서. 귀가 떨어질거 같다고요? 헤드셋을 너무 오래 써서. 네. 아픈데요? 기생충. 회충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기생충은 그냥 먹었는데. 여관. 등록. 여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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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아 여깄네. 근데 왜 여기로 와요? 구지? 여기서 뭐 보상받고 뭐 할게 많나? 저녁 퀘스트 하기 이런거 이제 해야된다는거죠? 음..안 귀찮아 음..재미있어 지겹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하면 할수록 새로워요 새롭고 짜릿해 랩엔..저녁 퀘스트 이거 뭔데? 저녁 퀘스트가 이런거 다 취소하면 돼요? 시랄데기 없는거? 이거 해봤자 뭐 좋은거 있어? 얘랑 사이가 좋아져? 다 취소하세? 왜 받게 해주는거지? 스토리 알고싶어서? 레벤드레스는 냅두고 말드락 썼어 이런거 다 치워? 어? 농밀한 재료 다 필요없어 멍한 숲도 아이 갓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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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ú 우우드 마이 스킨! 으음 오리버스 이런거 해야되는거 아냐? 오리버스 던전 이거 해야되는거 아냐? 동면정조 해야되는거 아냐? 해야되는거 아냐? 레벤드레스 일단 이걸 다 빼 빼놔도 되잖아 아우 깨끗해 자발개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맨 처음 한번은 패널시트 없이 바꿀수있어요 배대님 구독 감사합니다 인간남키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런거를 해야된다는거지? 오케이 요거까지 합시다 날라가? 오리버스에 캣 떠있음? 네 연습전투관찰 외부로 어 없는디? 잔직해 먼저?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그냥 걸어가는게 더 빠를거 같은데? 꼭 차타야돼? 오케이 요기 갈거잖아 요..요기 요기 가자 아우 박지도 싫어 나는 생각해보니까 트롤도 박쥐타잖아 생각해보니까 트롤도 박쥐타잖아 쭈.. 쭈오미 작가님 왜갔냐고요? 머리가 좀 아프시대요 컴온 머리가 좀 아프시대요 머리가 좀 아프시대요 와이 번도 있음 여러분들 왜 인신공격해요 인신공격하지마세요 인신공격하지마세요 거태 으으으으으으으으 나는...잘못 구른거 같애 우중충하네 자주올텐데 우중충해 동네가 왜 이렇게우중충하냐 구청에서 이런것도 좀 다 사악 해야지 좀 자 건수가 뭡니까 어 날아가는거 날아가는거 체크 음 음 이걸 하면 될까요 이거 해요 오 따로 하는거네 이거 해요 이 퀘스트 아 뭐야 아 내가 이거 경제하는거야? 아 추종하는거네 너 왜이렇게 못해 점프도 있고 야 별게 다했다 아 좀 이상해 이거 점프가 느려 나 실격이야? 당신이 나라 방망자라던데 그게 말이 되나? 개열받네 아 아 왜 안먹어지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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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스 뭐야, 그냥 하는 거였어? 쾌가 아닌데? 못 깬 거라고? 어? 아 얘네들하고 해서 이겨야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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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치 아 fuk 에헤헤헤헤헤 언더맨스킨 4, 5, 6, 9, 10 그렇지 쓰쓰, 쓰, 잠깐만 아 이기려고 합니까, 올림픽정신이라는거지 미리 점프해야 되나봐 점프가 안돼? 왜 점프가 안돼? 아까 됐는데? 왜? 아까 점프했는데 왜 안되지? 아까는 됐거든? 여기서 여기서? 봐봐 왜 이렇게 되잖아 안돼 또 이거 원래 안되는건가봐 아까 이상해서 온가봐 자 점프 안합니다 뭐 다른 저녁회를 해 이거 해야지 저녁회가 얼마나 좋은데 마지막 마지막 막트 점프 안해 점프 안한다고 생각하면 쉽죠 점프 안한다고 생각하면 쉬워 점프를 할라고 해서 그래 그쵸? 피하고 피하고 들어가서 가져가고 피하고 사이드로 가서 가져가고 점프하고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가고 점프를 안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쉬워요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가고 타이드로 와켓몬 좋은 거 많아 좋은거 많아요 어 이거 어저께 뭐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얻어버렸어 대장전 퀘스터인줄 알고 어떻게 넘어가다가 이건가?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총대가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진 특이한 보관함에서 모기를 입수했다고 한다 우리 데이의 포템이 될지 확인해 보는건 어떻겠나 먼저 계산을 정해야합니다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파보이시는데 아 도형이 그리고 나 그거 해오랬는데 신화템 하나 주워오라고? 숙제는 해줬는데 아니 그냥 일반 그런데 신화 뭐 하나 주워오래 음 깡템 요거 하구요 뭐 전설재료 오늘까지 해야된다며 나 왜 전투중이라고 뜨지? 나 왜 전투중이라고 뜨지? 자 나 왜 전투중이라고 하면 나 왜 전투중이라고 하죠? 나 왜 전투중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파보이식나 저 킹하니 띵 바로 그 킹하니 정해진 edit 오오오..! ош decentral 병이야 으응 사진동 encont F 가빡이 가야 쟤 사장 거리에서 벗어 으으... 으으으... 요...씨... 우리 열쇠 응? 우리도 열어주고 하래 아 여깄네? 알았어 몰래 열어주게 걸렸어 아아 아 저녁회 나 이거 했잖아 잔달라떼 맞아 이게 저녁회구나 닦아 우리도 없어요 아 다했어 하나 깬거야? 됐다 이리로? 이리로? 사라 와이트 처치인데? 짱? 음 여기 기다리면 나오나봐 아 여깄네 심심한데 열어놓고 있을거야? 금질금질한다 그냥 짱? 됐다 오오 저녁회 다했다 음 이렇게 매번 꼬박꼬박하면 좋아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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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타고 들어가기 음 레벤드레스의 부름 즉시 부름 음 인디드 84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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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받네 alion 보관 음 뭐 왜 양양양양 님은 이게 왜 타지지? 나는 안타지고 son 음 말드락서스 가야 하드다구? 왜? 무슨 내용인데 이게? 필보 필보가 뭔데요? 필보는 알아요 필보 아 이거 내가 필드보스 모르타니스요 아 여기는 없네? 레벤 레벤은 없네 나스리아 성취 아 여기 걔 걔가 이제 보스로 나오는거 아니야 응? 걔 데메트리 디오스 한주에 돌아가면서 나온다 뭐 그런거네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옛날에 그 G G 10일인가? 회의 개최하는거 돌아가면서 하는거네 보스 보스 개최 이번에 말드락서스에서 개최하고 빌드보스 다음에 여기 개최하고 나락은 불참가죠 나락은 불참가야 왜 그런지 알아? 안될거야 아마 왜 안되냐면은 난 딱 알아 국가로 인정을 안해 국가로 인정을 안해 국가로 인정을 안해 국가로 인정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와우의 세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야 지렁이들 개맞네 징그럽다 역해 스토리작가님들은 머리통 너무 아팠겠다 다 같이 스토리작 신이 힘들었고 음 왕 미케 목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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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네, 웅장한 맛이 있어. 그쵸? 품도 많이 들고 웅장한 맛이 있어 아니, 다른 MMORPG도 보면 뭐, 와우 뿐만이 아니고 뭐, 뭐더라? 어디, 어디지 그거? 우리나라, 그... 유행했던 거 뭐지, 그거? 로스트아크도 막 요소가 많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아예 이쪽, 살아, 여기에 사는 거라 거기 아닙니다 일로 아, 다같이 참여하는 거요? 필버그가 뭐, 씨 폴버그, 어? 씨 잡밥이제 네 글로벌 파티 하나 만들라구요? 파티장 위임하겠습니다 도련님 이런 거 안해요 사람 보호는 거 필버 내털법 오늘 끝장 본다 쟤가 못다 쟤가 못다 그러면은 저 어딨어 관우가 해 관우가 아휴, 귀찮네 꺼, 끄라고? 꺼 자 초대 안 간 사람 있나요? 들을 수가 없는데? 이미 파티에 있대요 바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웹에 필버 전역기 둘러보세요 파티찾기 파티 만들기 고고 하고싶은분 낭만공격대 낭만공격대가 뭐야? 낭만이 있다는건가? 나도 낭만이 있었다 무슨 계획이라도? 명예로운 최후를 맡길 파티 못들어갔어요? 허접이는 못들어옵니다 잘하는사람만 들어갑니다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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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의 의회가 여기서 강화의식을 고행하고 있네 저지할수 없다면 뭐가 모습을 드러내든 없애버리도록 저시야 머르타니스 흐압 필드에서 간편하게 이제 어? 보스들을 잡을수가 있는시대가 왔어요 이거어떻게 이거? 너무 가리는데 이거? tering 흐압 흐압 도새み 이쁘 provide 뭐야 왜이렇게 악해? 얘 보스 아님? 여기 써있는데? 모르타니스 처치? 얘 모르타시니스잖아 아니네? 어처구니깐 나 이것 좀 어떻게 안되나? 이 또한 예견된 일이거나 방해해봤자 소명이 없다 예상이죠 아 얘네 아씨 얘잖아 아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나왔다 나왔다 잡으세요 이쁜워 요가! 노래 부른다! 요가! 노래 부른다! 요가! 노래 부른다! 요가! 노래 부른다! 아 아! 널 죽어 전기에서 벗어났어 나 왜 죽어? 이것 때문에 죽는거야? 가시? 가시 사기인데? 앞에 있으면 안되겠네 에이 없지 이거 쉬운데 아쉽다 쉽다 싫어 맞아 디비앰 깔라고 했어 토형이 도영이 dbm 깔래 나 무득이라고?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좀 못했다 그치? 이천골 고맙습니다 아 인터넷 맞아 인터페이스 공격대 설정 이거 아닌데? 공격대 설정 아 요렇게? 하나 둘 셋 보통 그거 어떻게 해? 이정도까지 들리나? 됐다 쭈형 다시 왔는데? 쭈형 괜찮아졌나봐 안녕 오오 가슴에 바르기 고맙습니다 가슴에 바르기 오오 일요일에는 블러드 딴사람한테 올리라고 하십시오 보스인줄 알..알았어 알았어요 그런 사소한 그런 치명적인 쭈형이 할 듯 오 감사합니다 10만원 공격대 설정 안녕 어떻게 라파탈 이렇게? 령 보관? 이거 깼는데 왜 안줘? 가슴 아 이거 또 바르니까 또 이렇게 또 강해졌습니다 아씨 전 이렇게 또 해야돼? 쯧 저 연애소설을 주세요 몰라 아무튼 이거 옮겨 어? 철퇴 성향당 가서 부어넣으면 되잖아 마인부 그거같이 어? 철퇴 그러면은 봐봐 250 250 20이 부족하네? 하나 더 깨 그러면 저녁회를 어떻게 알아? 돌아가? 가야된다고? 가야된다고? 노노 저녁회는 어떻게 알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를 보상을 주는 거를 가는 거야? 이거? 령 나보다 다 레벨이 낮네? 태미 진짜 좋은거 받았나봐 다 틸 몇등 했어요? 아 틸 몇등 했어요? 어떻게 봐 이거? 어 11등 했네 11등 잘했네 아 안죽어서 그래 맞아 두번 죽어가지고 딜로스가 너무 치명적이었어 그건 인정이죠 말부터? 저건 어디있습니까? 저건 어디있습니까? 전장이 기다립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됐어? 왜 안돼 저건 어디있지? 아 전이기십시오 아 재련장인포 쓰읍 왜이렇게 모르지? 음 아 이것도 안했어 나 이거 안하고도 딜이 이렇게 나왔다는거 ㅋㅋㅋㅋ 유달렛 돌려놓은 소설 자작이랬는데요. 소설이 섞여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자 반납합니다. 어떡해 쥐. 어 됐다 된건가 어 됐다. 태니발과 대화. 아 테나발 베나리 베나리 또 찾으래. 나락가 전의의 고리에서 즉시 나락. 체류. 아 이거 쥐연건데 이거 어차피 못쥐져 이거 팔아야되나? 어차피 못쥐니깐 팔아야돼요? 기계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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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이. 어 이게 가속이 더 좋아서 이게 더 좋은거 아냐? 207이? 가속이 더 높잖아. 유연성보다 가속이 더 좋잖아. 유연성 보다 가속이 더 좋잖아. 아니 템랩이 높은게 최고야? 유연성. 공격력 증가. 가속. 공격속도.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고술은 가속 아니야? 공속이 중요해서? 공속에 따라 이게 차잖아. 공격력 증가. 영혼을 더 구출하러 오셨습니까? 동거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 보관석을 드리죠. 영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녹아다 할 수 있게 어떤 것들이 버려지는 자유만. 아이언 실색을 금하기 어렵죠. 나름 자랑해보자면. 제겐 상대의 귀환자상에 간파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민첩 가속 치명 유연 특허. 모든 수수 깨끼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첫번째 규칙. 언제나 출고 계획을 마련할 것. 나락에서 소멸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또 언제나. 탈출 기획을 세워둬야 한다는걸. 기억하십시오. 오카이. 제 자신도 나락을 벗어날 힘이 없는 상태이면서. 이런 규칙을 떠들어대는게. 모순밖에 안된다는걸 말이죠. 잠깐 비웃으셔도. 모욕으로 안됩니다. 코스 사일러스. 코스. 어? 이쪽 따라가? 여기 아니야? 뒤에? 댕댕이? 잡은거? 탈수있음. 어? 그러네? 아 근데 이거 시간가잖아. 이거 시간제야 시간제. 딱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보건석. 이네들을 어떻게 하라는겨? 이네들을 어떻게 하라는겨? 최승석을 모아. 바위 감옥이나. 우리를 열어서 구출하고. 오. 뭐이네 저승석이 완전 노가단대 정의의 몹 잡으면 대중 요거 떼주고 풀어주고 풀어주고 영혼을 클릭하라고? 아 이것만 하면 안되고 영혼을 클릭해야돼 사라졌어요 진짜 순수하게 도와준거다 그쵸? 클릭을 안한거는 더 수준 높은 한차원 높은 수준의 그거지 의로움이지 오오 이네한테도 말걸어? 도와준거 공걸어져 하위감옥 아 문질문질 도와준거 아 뭐가있네요 아 얘 많이 죽였다 얘 많이 죽였다 하위감옥 퀄멸자여 필멸자여 필멸자여 위협수진이 증가 그럼 간수가 와요? 무하바느 간수 더 가까이 가야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영혼 담기 영혼은 어떻게 담아? 영혼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영혼 사정거리에서 마지막으로 아 여기 죽으면 돈 가서 주워야된대 디아블로처럼 영혼 울마타르 또 나왔어요 지금 우리 뭐해야되요? 저승석 모았고 영혼 담아야되는데 영혼은 어디있어? 보스한테만 있어? 아 하얀 영혼 내가 계속 흘린거 이런거 어 아까 갇혀있었는데 이게 더 쉬운거네 울챙이가 울챙이가 없는데? 아 이런거? 있네 여기여 아아 아아 싸우고 계세요? 모르지 난? 봐도? 난 이게 뭔가였어 왜냐면 막 이런것들 있잖아 얘네가 별일이 없길래 얘네가 별일이 없길래 그냥 이게 있나보다 문질문질 이렇게 흔한데 문질문질 문질문질 나리한테 문질문질 됐어 새동업자님이시군요 이동의 암호 구입 저승석 좋은거야? 오해 귀환석 진귀한 물건을 입수하시기 영혼수호물 강화 영혼수호물 강화 영혼수호물 강화 갠수가 근데 나 봤는데? 응? 영혼수호물 강화 영혼 추적자를 보냈겁니다 끝내 암살대를 파견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현재는 없어 영혼수호물 강화 아 위험한 등급만큼 회원 대접을 해주네 그나마 다행인건 간수입장에서 뭐 그거죠 골드배원 플래티넘 회원 뭐 이런거지 소중하디 소중한 저승석 일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럼 직접 자기가 어? 에스코트도 하고 사람 보내가지고 간수의 시선을 피하면 그 이목은 단곳을 향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다시 자유롭게 모험을 펼치시면 됩니다 저승석과 절위연 활급의 말이죠 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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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이러스의 시너코드 신뢰는 쟁취하는 것이며 정보에는 대가가 따른다 일전해드린 나무를 기억하시는데 여긴 완성이 안됐나? 네비 이제 저에게 빚지신겁니다 저에게 빚지신겁니다 베나리의 평판이 늘어나면 갈수있는곳이 늘어납니다 도련님은 겁이 없죠? 못본척하는게 나을텐데 이친구 못본척하는게 나을텐데 이친구 못본척하는게 나을텐데 이친구 길가다대 만나지마소 오 어? 살아있네? 하하핳 질 질질질 질질질질 나 거기서 봤는데 장난감코너에서 백화점 안간다는 애한테 질질질질 질질질질 질질질 질질질 잘할꺼야 끌려가는거 재밌어서 애기오슴 우리 보스에 있는 폴바르 볼바르 폴드라곤한테 가야됩니다 폴바르 볼드라곤이라고 한사람 있을거같은데 닉네임 만들어보세요 있을걸 얘네들 너무 그거같애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종이인형같애 아 와 여기까지 했어요 전 벌써 그러면 나는 랩앤드레스의 죄악의 몰락재는 테나발에게 귀환 즉시 즉시 귀환 흠 즉시 헤베 진지 뺄 구원을 찾는가 받게될 보상 어?! 뭐야 이거 팔지 말고 박아노래 팔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령으로 다시 사야돼? 그럼 나 어떻게? 성소 강화 이거 어떻게? 천령이 생겨서 천령 거울아 거울아 거울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 보통은 세번째 꺼요? 이거 해? 했어요 이거 하면 뭐 모을 수가 있는거야? 좋은거야? 용건이 생기면 또 와라 용건이 저 없다면야 한시간 뒤에 테이블이 설치됨 좋네잉 규탄자 나지야 앞으로 나와라 이 영광을 누리는건 네가 처음이로 나지야와 영혼결속 얘네 고르는거 있는데 처음에는 얘한테 할 수 있는거잖아 그지? 영혼결속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오늘은 어떤 모험을 떠나면 돼? 즉시 영혼결속 다음에 전투를 치르거든 날 떠올려줘 날 떠올려줘 전열 중독 활성하려면 즉시 클릭 다 끝났다 영혼에 내재된 힘이 서로에게 보탬이 되길 즉시 끝내 도관을 추가하래 도관이 결속의 제련 여기 세개중에 하나 듣는거죠 늑대정령시전시 이게 제일 좋잖아? 연쇄수학 여간자들이 연쇄수학 우리 나 coercion 아 vie 탐방 세밍 넣어놓고 아 그리고 이거는 요거에다만 들어가고 그지? 이건데 왜 안들어가? 적용 어 뭐야? 왜 소모해? 아 한칸 요거는? 신성한불 즉시 적용 그러면은 힐도 증가를 했어 나는 천둥발? 안돼 영예가 부족해 그리고 얘는 왜 일로 흘러요? 일로는 왜 안흘러? 아 줄 따라가는거야 이렇게? 근데 얘 어차피 걔 이거만 소모했네? 근데 결국 충전돼 아 이렇게 알 못 빼요? 아 뺐네 도관 적용 됐다 굳이 굳이 빼놔야돼 어 그냥 넣어놓을까? 나 괜히 여기 여기 기아가 여기에 맞춰져 있을까봐 즉시 소모 즉시 소모 잠재력은 딜 인내력은 생존 기견은 요딜 3일 야 지금 차잖아 3일 3일이면 차네 2일 3일 왕자 룰레나탈 즉시 대화 시스템은 다 달라? 이런 디자인도 다르고 시스템은 다 달라? 이런 디자인도 다르고 시스템은 비슷하고 디자인만 달라? 그냥 모양만 어? 좋잖아 이거 이런거 해 좋은 퀘스트 둘처럼 애색으로 둘처럼 저렴하네 어떤 죄부터 속죄하겠나 뭐지? 아 여기다 령을 수집해서 집어넣어? 아 이게 이거지? 요 마크가 요거야 그리고 얘는 도관에 추가된거 있다고? 어? 아이씨 많아 진짜 자대벨치 받으니까 할게 너무 많다 와 여기 돈봐 이제 오리보스 가거나 나락에서 영혼 구출을 해야돼 일단 오리보스로 갈까? 화장실 일단 화장실 걸어놓고 화장실 가자 장실종 문лек상 털 actually 이내 이내 niemand 을 머리 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수요일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드라지 단 앞에 휴방하면 못하겠죠? 정해지면 올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네. 음, 촬영 막 뭐 잡혔어. 더 해야 된대. 토르가스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친구들이 그 안에 갇혀있다고 알려주셔서 쭈형은 이것까지 했다는 거 아냐. 토르가스트 가니까. 가인을 찾아야 됩니다. 쭈형 많이 했네. 아까 했었잖아. 쭈형은 이것이 쏘옥 흐으으으 짱판 짱판도 있네요 짱판 출근 안하세요?? 휴 흉어를 들고 가려고 합니다 짱판 전설 도관을 드셔야 전설 아이템 아 맞아 모르트 레가르 3단계 승천의 보루 대보스 둘 중에 하나는 먹어야 됩니다 승천의 보루에 있는 대보스를 아니면 토르가르 가스트 모르트 레가르 둘 중에 하나 먹어도래 왜? 둘 중에 하나를 재료가 대보스가 여기에 있는 걸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는가? 아니면 재료가 같아? 아 어려워 가죠 아무튼 그 만드는 법 준다는 거죠? 얘가 오늘만 된다며 그 승천의 보루는 뭐야? 거기도 무슨 던전이 있어? 승천의 보루도? 영업 잘하세요 아 아 인던 그거? 그거? 죽음의 상황 잠시만 거기서 랜덤으로 나옴? 랜덤으로 나와서 계속 도는건가봐 화장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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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영웅이니까 이게 좋겠지? 풀어줘 오 오 점점 세지나봐 풀어주면 능력 지급하니 문질문질 오 오 오 오 오 오 즉시 강화 능력 먹어야돼 오 좋다 못나가 저 개구리다고요? 이거 다잡아야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고! 뭐야? 문질문질 어휴 아 이렇게 갈라지는거야 어? 문질문질 문질문질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멀쯤 되지 않았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아 영들이 이렇게 막 있네 어 여기 있다 즉시 선택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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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먼저 예상을 정리해야합니다 즉시 문질문질 즉시 문질문질 연기 뿜는 항아리는 영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아블로인데 그냥? 디아블로야 그냥? 디아블로야 그냥? 항아리에서 환상령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문질문질 흠 흠 이걸 하면서도 환상령 흠 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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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령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영웅 흠 축전 토템 기절시간, 나 안쓰는데? 직전투템? 그걸 써봐 아 아 문질문질 참, 참외 배수마다 이게 있습니다 특성변환이 가능 특성변환이 가능 그리고 이거 먹어 약탈당한 령 저장기 이거? 그래서 이걸 모은거를 사 오오 나도? 가 벽에 있으면 좋아 버스 사 회웅 좋다, 가자 이제 돈 다섰어 고! 스토리? 스토리 다 깼어요 벽에 붙으면? 벽에 붙으면? 벽으로 가면? 벽으로 가면 더 빠른듯? 축전 토템이? 또 터지나? 아 또 터져 아닌가? 다시 나오나? 벽으로 가면 원래 저를 볼까요? 이거 많이 오지 않았을까? 아 저의 용도가 막혀있었다는 금방 은행이 없었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어 또 나왔어 문질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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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왕이다 고 고 고 어디갔어 어디갔어요 뒤에 구출? 아 구출 벽으로 가면 빨라져 똑딱이 똑딱아 정말 고맙다 나락방란자 내가 갖고있는 부위만으로는 똑딱이를 만들기가 쉽지않는듬하니 이제 길을 떠날 수 있겠어 어 똑딱이와 모리아즈 이건 뭐지 똑딱이와 모리아즈 아 너무 디아블로스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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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나락방란자여 내게 매우 중요한 유물이 이탑 어딘가에 있어 이걸 찾아야만 한다 어 좀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아 요것도 어 여기 또 하나 있다 또 증가 고고? 갑시다 어 여기 또 있다 문질문질 어 뭐야 이거 왕이야? 아 풀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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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찾아냈다 허자 바구마잉 어? 캡 보상 안받았어 이거 받았대 안읽고 색깔로 고르네? 그렇게 하는거 아냐? 이것도 또 까자 이거 참 흥정의 귀지시군요 대단하십니다 남은 령으로 령 능력들 사례 없어 돈 또 하나 사 자 치이 나 진짜 빠르다 얘 가자 하자 바고마에 뭐야? 바이냐? 야 이런 애한테 잡혀있냐? 그렇지 있지 쓰랄 랩 몇인지 아냐고요? 53 정해임 나갈지 나가 이제 됐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나리와 대화하래 가자 아 이거 이걸로 갈까? 요걸로 가자 이동이야 뭐 안되네 바로 앞이라고? 아 맞네 여기서 가라고 했지 흥미로운 걸 찾으셨습니까? 나락방람자님 간수의 눈길을 끌지마시길 바인의 안전을 확보하래 폴드라곤에게 데려가 귀한? 아니 아니지 오리보스 갈려면 그거 해야지 어디더라? 뭐 하는거 있는데 뭐 타고 가는게 있는데 어 저거 저거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야 자원석인가 자네가 있으니 나도 함께 이동할 수 있기를 빌지 난 옆에 붙어 있겠네 대지모신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다행히 다행히 오카지네? 아 얜 처음 오지? 처음이야 처음 얜 몰라 뭘 따라와 볼발은 힘들어 블레지컨 마크 같다 이거 아제루스 첫눈 내꺼랑 거의 근사치야 따라왔어 레벨을 쓰랄 제이나 안두인 하나씩 구출한다는 얘기 어 그래서 모여서 뭐 하나보다 령 수집하거나 영혼 구출하거나 베나리와 대화 이제 베나리한테 가자 해야돼 영혼제라는 부상 시궁지단 카카오 카카오 쿵 쿵 쿵 와우 머쓰리에서 5년후가 와우고 아 왜 일로가 굴무는 엄청 파란만장하게 살았네 일년이 일년이 일부러 그렇게 살고싶어도 못살겠다 그렇게 기구하게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토르가스트 대기실에서 집의 자물쇠를 찾아야됩니다 이제 가야되는거 아냐 룬 조각사 룬 조각사 비밀과목 룬 조각사 룬 조각사? 룬 조각사 얘가 개야? 시초자야? 설이 안만든사람이래 룬 조각사 아 스포야? 아 왜냐면 등치가 일단 크고 생긴게 생긴게 그거잖아 말드락서스같이 생겼잖아 룬 조각사 누구죠? 날 도와주겠나? 빌멸자야? 아 기억이 안나나봐 ел 조각사 힘들게 했네 헹? 보이지 않은데 여기 있어 흐척 만세 흐흐흠 기억이... 자네가 가져갔나? 기억이 안나 지금 놈이 가져가버렸네 자기 목적의 영역은... 목소리부터가 시초잘해 목소리는 난 잘 모르겠어 제가 게임할때 소리 되게 줄여서 하거든요 어? 영혼구출부터 할까? 바로 앞인데? 영혼구출 어떡해? 영혼구출 없네 활동시간이 제한돼있어서 빨리해야돼? 너무 오래 설치면 걸리... 어그로 끌리는거네 알았어 눈조각살 여기로가자 어? 앗 뜨거 앗 뜨거 서있기만해도 치유량 100% 감소 서있기만해도 데미지 밖에 돌댕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깨고 상호작용 어? 어떻게 타? 쟤 어떻게 타? 자, 탈거 ,,,..... ,,, ㅁ,,,, ,, 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이런거 풀어줘 가는길에 그래 그거 처리하는 동안 난 이거 풀어줄게 바쁘네 택시 타고 가? 택시 타고 가? 너 어차피 가면서 이거 해야돼 가는길에 해 택시 다음에 타고 택시 타고 택시 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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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가는길에 하나 있다 아씨 왜 안쩍어있어 하하 느긴 종특이 뭔데요? 아, 이 택시? 영혼들이 없다? 어? 어디죠? 어? 참나 시체 무덤에 있다고? 무덤에 어디 아, 개열받네 이거 하고 싶은데? 나라기술 영혼구출 그 두개 남은거 너무 열받는데? 천개씩 잃고 이러면 화난데 이 택시 토르가스트에서도 하면 되나? 어, 여기다 아 문질문질 어? 간수에는 1단계 감지방경 즉시 증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됐다 베나린 평판으로 호감작 할수록 유용한 템을 팝니다 이렇게 확률 매트릭스 경이 이상이어야 돼 호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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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게 갔어 배나리 평판케 하기가 귀찮고 빡심 근데 안하면 되잖아 안하고 약해지면 되잖아 어 1단계 나락의 정신이 찢겨나가는게 느껴지십니까? 령 압축키를 구매 녹아내린 령 다섯개 회수 령 압축기 즉시 구입 그리고 령 압축기 령 압축기 안산나? 아 레하 이렇게 인생대신 아제로스를 사는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면 됨 지구인이 아니고 아제로스인이 하는거구나 흥미로운걸 찾으셨습니까 나락방랑자님 어 어디갔어 용문은 끝인가요 나락방랑자님 다른거 잡아야된다고? 왜 여기 없어? 녹아내린 령 다른데 들어간거야? 여기서 이제 녹아내린 령 또 hur 안바야지 징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eep going 조심 we are kept going to the end for a long time there I will be to the end so I will keep going to the end 여기있나? 죽고 싶은가 보지? 노관협인령 이런 네임들은 필수로 주네 네 어? 네개 혹시? 아 나왔습니다 가자 아 택시 탈까요? 택시 타? 사냥개 사냥개 오 이걸로 왔네? 미행을 당하지는 않으셨겠죠? 됐어 쓰러지래 끌지마시기 가자 저승선 7000개 모으는 시간에 공략 유튜브 보는게 더 나음 시간대비 효율은 유튜브도 보고 7000개 모으면 되는거 아냐? 단 한번뿐입니다 그럼 아제로스인이 돼요 한국인이 안돼 오 이 강력한 속박을 부술 수 있는 이 아이템을 가볍게 요렇게 어? 손가락 두개로 들고 있는 얘가 진짜 월클 아니야? 아 이 새끼 바람제비 같은데 이거 하나만 더 모으고 두개 더 하고싶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아오라고 이 새끼 한통속 같은데 그죠?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액션을 이렇게 취하면 두개 다 하고싶잖아 영혼제 영혼제 아 이거 디아블로 효과가 일어나네 재밌는데 자꾸 하품이 나오네 디아블로 같이 만들었어 어 전에 쭈영하고 할 때 디아블로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하아 계속 이러고 있어 거래를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러 오신겁니까 어 그 하품이 흐흫 어 비밀을 더 알아오시지요 토르가스트 또 돌아야되 아 토르가스트 돕시다 어 또 수집해야되거든요 음 토르가스트도 돌고 이것도 하고 아 그래서 쭈영이 아까 머리 아프다고 하고 간거구나 갑자기 토르가스트 한 한바퀴 돌더니 머리 아프대 갑자기 한번도 게임하면서 머리 아픈적이 없었거든 갑자기 머리 아프다면서 가더라고 오 오 흐흐 자 영혼제 영혼제 먹읍시다 여기봐 모트레가 로 어 요런게가 있네 뭔 차이야 어 아 1요? 몇 단계 해야되요? 어? 아이씨 파티로? 고고 아니 몇 단계를 해야돼? 8단계를 돌아야 전설템을 준다고요? 전설템을 준다고요? 또 전설템 제작에 영혼자가 필요한데 층마다 그걸 줘 그래서 천 몇 개를 1250개를 모으면 되니까 120개 주고 요소가 너무 많다 저승석도 있고 영혼재도 있고 령도 있고 전설만 들으려면 아홉 번 들으래 아휴 나 이거 진짜 그거 같아 지금 옛날에 그 꼬마 하나 둘 셋 알려봐라 빨리 퍼뜩 내가 이걸 왜 해야되는건데 못살겠다 몰라요 몰라요? 이게 사는거가 뭐 여기있어 그 옛날에 철보야 자 출발 아휴 아휴 갑시다 후딱 밉시다 후딱 밉시다 아 아 좋아요 이렇게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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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령의 뼈라는 음 아휴 어쩜 이런 상자같은거 상자같은것도 디아블로스럽고 어 뭐있다 아 아 아 아 아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명 날아오르라 이거 픽이지 뒷걸음질 뒷걸음질 치면 안된다고? 뒷걸음질 불가래 어 안돼 진짜 안돼 뒷무빙이 안돼 아 잘못 떨어뜨려 자 이제부터 공정하게 합니다 아 내가 없는데 축축 눌리네 왜 축축 눌리지 날아오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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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된 영능력 날아오르라 아 오늘은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님 천 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르트 레가오르 즉시 모르트 레가오르 도착 디아야 이게 디아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디야블로 하나 둘을 이걸 안쓴다. 사과? 연쇄수와? 소돌무 5중첩 됐으래 소돌무 5중첩 뭐야 이거? 열받게 하는게 목적인가? 이때? 아 이렇게? 왜냐면은 재사용되이게 아니 그 시전시간을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음 그래서 시너지가 좋다 억카엵칼 팍! 예 불어쓰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기사는 아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동벌이 있습니다 이번 전 해석을 정해야합니다 흠 흠 왜 안돼 아 나 뒷걸음질이 안되서 그렇구나 아 나 뒷걸음질이 안되서 그렇구나 아 아 아 아 아 저 또 있었나? 또 있었나? 오르라 나락지의 고피 좋아보이는데? 빨라요? 왜 이렇게 빠르지? 경고 istan 사례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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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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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굿 어우 이게 이게 대정한테 몰빵을 하면 또 대정의 시너지가 있으면 딱 서로 이렇게 있겠네 서로 그지? 어? 어? 오우 굿 이렇게 들을 때가 있구나 여기가 좀 이렇게 안ское 좀 더 획득해 어? 어떻게 좀 해야지? 뭐가 있대 저거 잡고 있는데 내가 구해졌어 아 나 뒷걸음질 어 빠질바 애들 즉시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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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좀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잘했어 왜 다 흩어져있나요? 우리는? 어 왔다 지원콘 왔다 아씨 아 이거 안 밟아도 돼? 나락주는? 다 다른 데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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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롤롤롤롤롤롤 호롤롤롤롤롤 호롤롤롤롤롤롤롤롤 이거 왜 만들어놓은거야 이거 호롤롤롤롤는 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케 안쑤지? 이게 아까 이거 10개 쌓여있었는데 왜 안나갔지? 할 수 없으니 게잘이 없으니 게잘이 없으니 흠 음 이렇게 음 굉장히 재밌는 요소네요 고 소 음 음 어 음 음 되게 재밌는 요소네요 음 음 쉽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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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아 아 아 격리 회계 프로그램 격리 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 나라 오우 오우 이런 것도 있네 굵힌다 이거 어 이거 안 먹었어 저 사람도 안 먹었다 소화가 잘 되는 지우님 안 먹었네 집중 안 합니까? 왜 안 먹어요 아니네 나만 안 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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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즉시 피옥 승천 즉시 빨라지기 구조는 똑같네? 그쵸? 단지 8번 해야 된다는 게 다를 뿐? 모든 풍종은 가능하답니다. 뭐야? 보사 명능력사 명능력사 됐다. 어? 끝났어? 아 어마어마한 영능력 아 쭉쭉 밀어버리네 그냥 나 없이도 이쯤에서 막혔구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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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오케이. 아무거나 골라. 내꺼 아닌가? 오우치. 근데 저기, 빠르게 할 수가 있지? 이게, 이게 시간도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피가를 해보는 게, 피가를 해보는 게, 피가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피가를 해보았습니다. 지민이, 피가를 해보았습니다. 문젤 문젤 아 이걸 안쓰네 왜 안되지? 멀어선가?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왜 안되지? 또 가 바로 가 바로 가 도약을 못한다 좋아 안을 들어 도약 뭐 안하면 되잖아 해야돼? 잊지마세요 왕? 왕이 없어 와...씨... 100개 언제 1000개 만들어? 근데 퀘스트 하면은 더 줘요? 이게 보상이 뭐지? 일단 가시죠 이건가? 탱? 탱 있어요 이거 또 함께 증정돼 영혼제가 이렇게 조금씩 줘요? 점점? 개의봤네 저들을 피스로 인도하게 하라 소환하는거네 피...피옥 두번쓰기 시원하게 하나 쓰고 갑시다 kaz grandchildren 시원하게 하났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넌 멀리 있으리라 두 명들은 아직도 임대지 않았어 이불을 다정도 못 잡고 있으리라 내가 이가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되야되는건데 어 피옥 피옥 두번인데 좋아 백브렉북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나 탱커를 불렀어 어떡하죠?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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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된건가?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왜 나 죽었어? 왜 나 죽었어? 어? 아 이거를 맞았구나 검은콩이 있었을 줄이야? 어 근데 이거 다 놀라가니까 신기한 지역으로 왔네? 안온거? 아 특성? 왜? 아 이거 안돼? 여기선 이걸 해야돼? 아 아 아 아 아 휴치렁따이다 이거 먹는건줄 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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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간다 왜 죽은거야 나? 바닥맞아? 근데 바닥이 안보이잖아 어? 내가 이거 좁아가지고 시야가 못하고 붙어 버리잖아 그럼 그냥 보스 보고 때리면 되나요? 괜히 뒤에서 때리지말고 어이씨 염..염병 때리지말고 아 타로 이거 안없어지네 근데 뒤에서 치니까 아까 시야가 되게 극도로 좁아지면서 안보여 보스랑 나밖에 안보여 어 나 데리러 왔어요? 왜? 저 없으면 못 깨요? 음 깼구나 탈이 있어서 그렇구나 탈것은 좀 타게 해주시죠 그죠? 탈것은 좀 타게 해주시죠 피욕 셔틀이야 어? 짐 덩어리보단 낫지 피욕 셔틀이 피욕이라도 필요하잖아 스크림나 피욕 셔틀 피욕 셔틀 피욕 셔틀 좁아 피욕 셔틀 그사이 아 서우드 이게 뭐야 아 왕? 왕초치? 즉시시전? 뭐야 여기 쓰는거잖아 아이씨 안쓰고 있었네? 만화천 10분 아 이거? 이거 드세요 나만 먹었네? 아이씨 좋다 좋아 타르 타르 밝기 아이씨 타르 도처 덮엘이 스 mày 톡 위에서 벗어났어 좋고 위에서 벗어났어 위에서 벗어났어 위에서 벗어났어 위에서 벗어났어 최후의 동첩 이게 뭐야 위에서 벗어났어 위에서 벗어났어 위에서 벗어났어 위에서 벗어났어 위에서 벗어났어 상자 허겁지겁 살려가는거 봐 위에서 벗어났어 아 그러네 보스앞에서 이게 안되네 어 만지믄 문질문질 설마 셔틀도 안.. 안되는 중? 봐봐 안보이잖아 시야가 아 여기 바닥보이네 아 시야를 일케요? 승천효과 받기 승천효과 받기 아 시야를 일케요? 우워 토템피오 토템피오 되게 만족함 안하는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졌네 한번쓸거 두번쓰는데 어차피 한층에서 보스전에 5분전에 흠 하고 쿨이 안되는거 같애 흠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충격 아 피옥기 짐에 분 쉬는 구간이래 이게 층마다 다 랜덤으로 섞이는거죠 준비된 층 그 디자인이 아 나 안그러지지지지 특성 찍었는데 광역 터지는거 시체폭발 개꿀 어 왜 나 피역이 되있어 동력 스킬이래 나 영능력 나 엄청센데 지금 토템 박을때마다 30초 쿨 이걸 더 싫어하는 사람도 많겠네 귀찮으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습니다 날 피옥 쓰지도 않았어 토템 피옥 터져가지고 두 두개 되나 토템 피옥 터지면 중첩돼요? 토템 피옥 터지면 토템 피옥 터지면 둘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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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돈놓고 돈먹기네? 히힛 끝났어? 뭐야 영혼제만 모으면 전설제작 가능 영혼제 얼마 모은지 어떻게 알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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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로 가? 또 가? 아, 걔 완하러 가라 아, 나 아, 저거 아, 저거 일단 오리보스? 음? 여기 아닌데? 어? 여긴가? 아 여기야 그리고 이거 특성인데요 말인데 토템 박으면서 앞으로 가면은 이게 쿨땜에 안되더라고 다른거 즉시시네 이런거 어때요? 무조건 약진이야? 데미지는 좋아요 이게? 약진이? 120이니까 데미지용은 아닌데? 6客.. 695개? 구해야 되는 기억은 구했냐고요? 기억? 기억이 뭐임? 아 맞아 먹었어? 어 있어 먹음 언제 먹었어 어 있어 어 이거 먹음 이거 필요하다고 있어 룬 조각사한테 갔었어 룬 조각사한테 갔었어 룬 조각사한테 갔었어 룬 토르가 나락으로 가야지 그게 오늘까지 먹어야 되는거 영혼제는 레이드 전까지 모아서 만들면 됨 맞아 조각사한테 가서 쓰자 조각사 두두둥장 지금 이거 너무 오래되면 안된다 내일 되면 또 풀리죠 조각사 과몰이 방지장치네 쭈하 이렇게 됐어요 조각사 어 안좋아 의술사의 뼈 여러가지가 있어 파멸의 바람 4개에 있는 고향은 4개에 있는 고향은 서리술사의 유산 토템 1분에 하나밖에 토템 1분에 하나밖에 야정이 뭐야? 이거 이게 야정 아냐? 아, 의술사하고 승천을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야정으로 몰고? 특성? 음? 이거는 의술사 있어야 된대 의술사 이거 아까 만든 거 그거 하면 된대 파멸 제대로 쓰려면? 파멸은 뭐야? 아, 아까 그거? 이거? 질풍토템 소환시 12초동안 질풍의 무기를 얻을 확률 100%만큼 1분에 한 번씩 발동 질풍의 토템을 받는,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1분에 한 번씩 써야 돼? 1분에 한 번 뜨는데, 질토는 싸울때마다 박는데?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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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템 전투가 1분보다 길어지면 오오오오오 질토는 2분이지 그치? 2분이야ету 1분 이상 걸리는 좀 흐르는 가을때 모른다고? 이런건 어디서 얻어요? 손, 손목 4개 다 차야되네? 결국 그죠? 머리, 허리, 어깨, 손가락 손, 목, 손목 손, 손, 손목만 겹친다 이거 두개 아, 전설 하나만 돼? 아, 고르는가? 이거는 별로야? 두개는? 화충 용체 특징, 특성이네 이건 용체 특성 소용돌이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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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중에 하나야 보통? 야정, 아, 이거 야정확률이 떨어져서 이건 무조건 필수네 이게 필수네 왕골님이 보내준 템도 어깨라서 어깨를 하는게 좋겠다 그거죠? 어깨의술사 그럼 우술사로 가야겠다 요거 우리는 요걸로 빠지자 승천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 적응시켜 여기 어깨 뭐 이거 빼 대정말 아, 이거 꿀자린데 여기 꿀자리가 비는게 좀 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냐아냐 꿀자리 3,4가 비는게 좀 그런데 제작? 좀 일단 돌아볼까요? 네. 2단계까지 만든 2단계가 한개 누가 불발바닭? 도르가스티로 어? 뭐야? 물음표 물음표에 떠 누워있어가지고 물음표를 못봤잖아 물음표에 떠오르지 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거야? 만들고 싶습니다 더 좋은게 있네? 이걸 넣어 과속을 넣어 이천 모아서 그럼 만들면 되는거야? 아 2단계라서 1단계 1250 아 그래서 1250을 모으라는거구나 그리고 이거 머리로 해도 되는거죠? 머리로 할거면 머리는 파멸용?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 어깨손가락 머리 허리 가죠? 근데 왜 손가락은 안만들어요? 손가락엔 유틸이 많이 쓰여가지고 보정을 못시켜서건가? 아 스태지 접어서 어깨 무릎 어깨 무릎 두개씩 해주셨네 이제 아무데나 가도 되는거야? 응 иногда 모루투 exhibition 머리 공염도 안 luxe 사랑하는 이거 맥fta 다섯 шие 가면 다른데 8단계가 뚫리니까 오케이 4단 4단 가고 5단 4,5,6,7,8 다섯개 남았네? 씨 10,5,6,7,8 10,5,6,8 5단 1,5,6,8 5,4,7,8 5,6,9,8 6,5,9,8 5,6,9,8 6,1,8 7,8 7,9,8 6,9,8 이거는 누구 우선으로 해? 아 5명 이상 있을 때 해야되네 먼저 찌끌해야되네 공격은 2명 이상의 향수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아이야될네 너머 보이징 계산 이제 openly 아마 미안하고 아이아이할네 정의에 안찍ED 조우신 인과 이게 왜 삐져나왔지? 여기가? 응 이게 왜 삐져나왔지? 여기가? 버프있어서 그래? 버프있어서 그래? 흐흫 리롱? 리롱? 로..워시 리..로드 흐흑 흐흑 어 없어졌다 흐흐흑 흠 단 mín 흑 흐흑 으흑 조명 한번 어 그가 وه여 허허허 탑승됨? 안돼요. 나 치유투툼 안쓰는데? 나 치유투툼 안쓰는데? 나 치유투툼 안쓰는데? 나 왜 맞아? 내가 굴러졌었다. 나 치유투툼 안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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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블러드 모르고 썼던데 어떡해? 개폐급? 나 치유투툼 안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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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응구하는거 봐. 나. 이렇게 지금 응 블러드 왜 자꾸 쓰냐고요? 아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썼어 이 자정도 메세고 왔어 이 자정도 메세고 왔어 말아주지 않을까 맞붙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노래하니 한밤에 맞붙옵소서 날씨가 너무 좋았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 아시아 고고 내 말이 들리나? 어? 같이 막아 즉시 획득 즉시 처치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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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이거 소환하니까 어그로를 다 이상하게 뺏어가는 구나 그치? 그걸 소환하면 안되겠다 해두세요? 어? 도움보기 으흠 오 오우 빨라진다 이번엔 제가 예상을 정해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있어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왕이야 이거? 왕이네 아메시야 즉시 아메시야 나랑야수가 저는 어딨어요? 뭐야 시벌 언제 붙어있었어 파티당 한마리 파티당 한마리 야 미니피옥 너무 좋다 피옥 아무때나 써도 되겠다 그러면 개사기야 저거 개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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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가까이 believe 생각하기야 내가 몇 단이야 이게 지금? 4단인가? 4단인가? 자막 제공 및 감사드립니다. 멀리 있습니다. 먼저 예상을 정해야 합니다. 영혼의.. 제 저요? 지금 춥냐고요? 발이 추워 또가 가고 또가 한무.. 한무.. 돌가 5쯤 5678 아싸 좋구나 미니 5쯤 6쯤 5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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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쯤 이리와 면밤 랩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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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걸 좀 보여줘 뒤에? 누구? 너무 멀리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안 먹었어 저거 처음에 왕 이거 여자? 친구? 바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런데서? 이럴수 이럴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시 칼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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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서 정말로 고맙다 가서 책물을 다하거라 즉시 공격 즉시 살해 즉시 스킬은 실수 없이 쓰는데 뒷순위 왜 그러냐고요? 아니 실수 없이 안쓰고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딴 데 보고 있어요 앞을 보고 있어야 실수 없이 때린대 딴 데가 있어요 거리가 멀거나 아 호르륵 덕타고 자네 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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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즉시 도착 8층까지 할거냐구요? 하는거 봐서 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갈수도있고 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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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도착 하하 높이갈수록 영혼제 적혀져서 4층까지만 돌아도되요 근데 매주 이게 리셋이 되면 1단 부터 또 돌 수 있는거야? 그리고 1단은 제일 많 shar 4단 근데 왜 높은 단을 왜 그거 하는거요? 많이 주는거요? 아 하위단거 다 주니까 이 친구 어디갔나요? 이거 뚫어놓으면 다른 데도 8단 갈 수 있어서 지금 좀 약간 반보기들에도 뚫어놓으면 지금 도와주실때 뚫어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8단 한 번씩 뭐 돌고 뭐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8단까지 오늘 힘들거 같으면 일요일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던거 같은데 다른곳 한번더 다른곳에서 300인가 뭐 주소인가? 아 디엘형? 안먹었어 아 깜짝이야 미안해요 잘못왔어요 아 시야가 안보여 아 뒷걸음질이 안되지 끝나버렸네 상황이 끝나버렸네 상황이 최단 루트 최단 루트 즉시 이동 호우 슛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쓰읍 크앙먹냥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즉시 이동 사정거리에서 버전하스 즉시 즉시 이동 ção 이동 네 즉시 발표 오 딸나갈 때도 되네 나 안 때려 나 자꾸 위에 있네? 사정거리에서 즉시 이동 템 180이면 좋은거 아니야? 어? 경고 육아 육아 자 잦네 저들을 휴스로 인도하겠나 먼저 해상을 정해야합니다 휴스라이 휴스라이 기사로 아직 상을 할 수 없었다 상이 없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으니라 공격적 도전 공격적 도전 기계된 공격적 도전 공격적 도전 공격적 도전 아멘 목표 1. 또 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뭐야 이거 나방 팔라진 그건가 개 빨라 나와 칼릭스 잡고 가는거에요 아님 그냥 가요 지부장관께서 인도하십시오 칼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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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도 잘하네 즉시 보스 대충 다 살 이것 참 흥정의 귀지시군요 대단하십니다 나 면역됐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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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검? 젤검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유 무적 있으니까 좋네 엄마가 자꾸 계속 밥 먹어서 식사하세요 괜찮습니다 안먹는다고 하고 왔습니다 극혐이네 극혐이네 젤검아 밥먹어라 6단계는 딴 곳 가라고? 아냐 8단계까지 해야지 다른 데가 된다고 써 아냐?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8단계 전까지는 공유가 된다고? 뚫은게? 그 뜻인가? 진짜 와 어..그래 딴거 떼보..떼보..해보죠 왜 안때려? 어..뭔가 움직임이.. 브론즈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죠? 나 또 시작할때 안먹지 않았나? 또 안먹었지? 아씨.. 왜 안먹어.. 왜 안먹었지? 영롱하네 저기.. 영롱하게 있네.. 어둠의 문 시전하는게 뭐야? 아까부터 계속 있던데.. 아 벤티르 전멸 이거? 아씨.. 내가 안쓰는데.. 좋아요? 풀이 써가지 별로야.. 이거 원거리 하는 애들이나 좋지않아? 이거 원거리 하는 애들이나 좋지않아? 저층에서 령좀 먹어서 속도나면.. 직선 뚫쳐.. 아까만.. 네.. 히힛 방사를 피빕때 좋대 끊기 아깝고 안깝고 아주 기아같아 4번도 쓰래 실제로도 명불로 해볼께요 오 나 아퍼 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여기 밟았나봐. 아, 밟았다. 뉴네슬려고 그랬죠? 여기가 더 가까이 하얀다. 멀리 있습니다. 정보가 예술이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바닥이 쭉 깔리는데 그게 남은 목숨수입니다. 오른쪽에 목숨수? 소울은 조금만 먹어야enne. 무덤아이콘이 목숨숲 아 이거? 이거 공유에요? 우리팀꺼? 눈에는 적용 안되죠? 예전에 적용이에요 공유되긴 한데 다 도르니까? 어? 이렇게 됐네? 보자기에 싸졌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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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번개바닥? 번개받아 대상이 없었대요 내 말이 들리나? 내 말은 짜장날rek 내 말은 짜장날rek 아, 좋습니다.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 나라 이거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흡수되는 거. 명 샤워.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내가 이거 사서 같이 써. 환상령이 들어온다. 환상령. 환상령이 뭐였더라? 원피기.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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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는 1위는 저게 많다 노다지다 노다지 아이고 사람 많으니까 너무 헷갈려 새해 미니 국수 무 기계로 다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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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어리머리가 엄청 떴다 뭐 없네? 뭐 없네 뭐 없네 뭐 없네 하늘 담당 오케이 이제 다음은 어디야? 여기? 오! 오씨 오! 너무 안붙어서 펑탈이 너무 안때낸다 가라 너무 안내왔네요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대작이 없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안 돼? 부시는 거 봐. 여기요? 이거 5단? 5단. 5단. 1단. 5단. 5단. 6단. 6단. 이스라엘 더 가까이 가야 아직 준비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 오케 오케 8단까지 올라가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뭐야? 어? 안 먹었어. 야수가 나보다 셀 것 같은데? 내가 다 건드려 놓는거 같고. 방금의 매실하게 저게야 너무 많이 있습니다 2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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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H 3xH 4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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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H 하슬 넘어가자고? 사슬 하지 말자고? 아 그냥 가자고? 그럼 이.. 약 깨기만 하면 상관없는거 아니야? 령 있든 없든? 왜 안돼? 맞추는거 아냐? 아 N을 만들어야 되나봐? 다르게 하는건가? 아닌데? N 어? 됐다 어떻게 한거야? 어? 어떻게 하는거야? 그냥 뭐 비밀번호 같은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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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기쌰다 아 왔어요 또 뒤집고 넘가네? 선택지 증가 591원 으으 샤워 상대방 3 다음 거래에서 되죠. 턴건가? 개쎄진데 왕이야? 개쎄진데 어? 또 기억이야 폭신 톨가스찬이에요 5,6,7,8 아뇨 5했어요 근데 지금 일곱시 사십오분이라 아 저분들 일만이래 저쪽도 5 6 7 8 하나봐 네 막판? 막판 돌아? 안 돼 안 돼 정리하고 가야 집에 여덟시 반에 오면 가면 감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나 이거 퀘스트만 하고 가야겠다 반납 토르가스트 나가기 방공한거 6단이었어 우리? 얼마 안남았네 뭐야 이거 아닌데 여기도 여관 취급이래 토르가스트 나가기 이거 해야잖아 퀘스트 여기였나? 아 여기 아니야 저 아래야 전군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콜더스 7단 가시면 제 400개인데 어 여기 어디야 아 퀘한? 왜 지금 스콜더스 7단 가면 제가 400개에요? 근데 어차피 8단 찍고 다 8단 돌면 되는거잖아 나 잘못 이해했나? 아 내일 어차피 초기화되니까 그러면 그 뭐야 그거는? 토르가스트가 2개야? 종류가? 시작할 준비 되었나 안갖다 3개? 그럼 아 2개씩 열려있으니까 2개씩 열려있으니까 먹어놔야된다 이거지 이번 끝날때 400개 아 400개는 먹어야되는데 400개 400개만 먹고 갈까요? 400개는 좀 미리 말을 안해 그럼 5단 깨고 6단을 딴 데서 갔을거 아냐 돌아가면서 깰걸 그죠?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됐잖아 아 아 돌동이 문제네 여태 그 말했다고? 아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 돌동이 문제야 아 30번 했다고? 왜 40번 안해? 억울한척하긴 여기 사면 안되는구나 여기 사면 안되는구나 걔 앞에서 해야 되는구나 가자 갑시다 아깝지? 쟤 400개는 아깝지 다시 오리보스 아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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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 뭐야 오리온 팔렸네? 왜 팔렸지? 불안하게? 개많이 오른 다음에 팔린거 아냐? 갑시다 매도 걸어놓은 것도 모른다고? 아 그니까 매도를 걸고 팔았는데 개많이 올랐으면 어떡하냐고 간당간당하게 좀 걸어놓긴 했는디 벤티르 이게 포스가 있네 그쵸? 벤티르 이게 포스가 있네 그쵸? 왜 안되지게? 왜 안되지게? 왜 안되지게? 아.. 저주 보다니..끝하야되는데 저주받은 인물 왜이렇게 많이 써요? 쟤네들은 왜 자주 쓰지? 반대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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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을 다 이렇게 모아야돼? 나가기 전에? 휴통 박시기 파밍 박시기야돼 난로 먹으려고 하면 이제 너무 쎄구나 그래도 여긴 도련님까지 있다고? 흠 가득 준비해지 알았어 흠 얘네 첫번째는 스킬 안 쓰더라? 흠 그죠? 첫번째 애들은 스킬 안쓰죠? 흠 흠 흠 흠 안때는 아 새 이산한대가 있어 이산한대가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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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락 방랑자여 길이 처참하다고? 다다?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케이 3번? 뭐 없다? 아 아 아 아 히힛 모든건 값어치가 있다는거 다 된건가? 젠장기가 연기 젠장기가 병력 젠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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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뭐야? 막판 보스였어? 나가는 문이 없는데? 일부러 안 썼지? 어쩐지 세더라 8단 2개 도실? 8단 2개 남았죠? 전 한바퀴 더 들고 전살 만들겠습니다 그래 딜 잘할 필요 없어 호민이 형만 이겨봄 35개만 모으면 되는데 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짧게 마세요 짧게 마세요 아 오늘 진짜 이 안 꺼 됐다 와우 그죠? 이거 언제 리셋돼요? 집에 가서 했어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내일 8시? 집에 가서 밤에도 됐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왜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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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